자꾸 두 마리 탈락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마리도 저는 가슴이 아파요 지금 자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개같은 가재천외라고 하시는 분들 선 넘지 마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개같은 가재 오늘은 이런일이 있었습니다님 천 비트 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또 구독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만원 후원하신 치앙맨님 감사합니다 하차하는 포켓몬은 벤치로 빠지는거죠 보양한다기보다는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떡보애 하루가 새로 역입이 됐거든요 멤버소개부터 해야될거 같아요 멤버소개부터 해야될거 같아요 자 든든한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애국보승이 자 풀타입 스타팅 스타팅이다 보니까 스탯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요즘에 어저께 저번시간에 급부상한 인천의 전사독 전기 독이라서 독이 페어리를 찌를 수 있다는 점에서 독 하나 보유하는거 나쁘지 않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든든하죠 인천의 전사독 아티스트 컨셉이에요 기타 연주를 합니다 떡보애 하루 이제 병균이가 방출되고 빈자리에 떡보애 하루가 들어왔는데 벌레 벌레 땅 타입이에요 아 벌레 바위인가 아 벌레 바위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벌레다 보니까 에스퍼도 잘 잡고 그쵸 든든합니다 벌레 꽤 활약을 했거든요 떡보애 하루 팍씨 팍씨 페어리 팍씨는 뭐 그냥 기본값은 항상 해주죠 그리고 가재사나이 물과 악 물 악 다 있는 타입 만두콘 격투 처음에는 엄청 잘 싸웠는데 힘이 좀 많이 빠졌죠 힘이 좀 많이 빠진 만두콘 하지만 1인분은 역시 해주는 만두콘 성비가 남자셋 여자셋이네요 남자셋 여자셋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돼요 이건 뭐지 만두가 생긴거 뭐지 잡아볼까 아 님드랑님 삼천원원 감사합니다 뾰족만두네 꽁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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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이네 얼음인데 풀이 박히는거 보니까 얼음에 뭐가 있나봐 물인가 봐 얼음 물인가 봐 수원 감사합니다 깨트리다 하면 죽으니까 유턴 정도만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자 얼음하고 다 어울리는거 격투가 얼음한테 강하고 물한테는 그냥 반반이고 그래서 격투가 맞아줍니다 구찌질 구찌질 갈림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켓볼을 던집니다 하이퍼볼로 물만두 아 물만두 아 물만두 잡았어요 없던거니까 도감에 등록하면 좋겠죠 자 넣어놓고 공기중에 수분을 얼려서 얼음갑옷으로 몸을 지키는 꽁 얼음 아 이러면 안 붙죠 떡보야루는 저번시간에 합류했습니다 오 오 뭐야 타타리온 이거 그거네요 뭐라고 그러지 이거? 좋다 좋다하는거 뭐라고 그러지? 후원 감사합니다 가쁜사메이커 나무니까 유턴 유턴하면 많이 달거같은데 아 강철다시래 강철이니까 만두콘이 헤어리 강철에 약한데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억헤 온리베이직 태만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복슬복슬 겨드랑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음 강철이니까 떡보애 아 떡보애 하룬이 없나 전사독 되어보냈대 파루카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2개월 3년 5개월 쪽바라먹네 풀강철 풀강철인가 봐 오바드라이브 별로라서 이 정도야 별로가 이 정도야 잡아 아 오사둘둘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 잘 안 잡힌데 더 잡고 싶죠 아 아 아 자꾸 힘껏 칠까 열갑게 오 아 마비부터 시킬까 마비시키면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잡어 이거 그렇게 좋아? 이 자식 쓸만하대 전사독 죽었어 돌은 강철한테 깨지잖아 풀 물도 안 되고 만두콘 알지? 버텨 피해 그치 격투 격투면은 피해야지 힘껏 치기 정도는 아니 근본 제대로 배운 격투가 있는데 자기 속성도 아닌데 격투를 해? 열받네 얼마나 빨아먹은 거야 지금 지금 아니 근데 이거부터 해야죠 지금 비싼 것도 지금 안 잡히는데 아 아 힘껏 치기 사기야 저거 또 던져 벌투야 벌투 피하고 아 내가 잡히는 거 아니야? 아 느려졌어 아 메가리가 없어졌어 아 아 아 아 뭔데 니가 대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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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렇게 안 잡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헤비봄버 아 아 버텨 방어력이 좋죠 안 잡히는 걸로 유명한 녀석이야 안 잡히는 걸로 유명한 녀석이야 또라미님 천원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아아아아아 개같은 타타륜 개같은 타타륜 오 오 고스트풀 쓸까 3.9미터 3.9미터 이끼 낀 다실뿐인데 일단 갖고 있을게요 나중에 와 씨 고스트 강철술사 강철타입의 기술이 올라간다 왜 고스트풀인데 강철이 있어 헤비봄버 강철이 있어 헤비봄버 아 강철도 자속이 돼 공격할 땐 그니까 강철 자속이 되고 공격 높은 거 봐 왜 이렇게 높아? 스피드가 떨어지고 공격이 136이야 그래서 데미지게 잘 받았나 보다 좋은데? 갱 쓸까? 애국 보승이는? 애국 보승이는? 하지만 타타륜이 레벨업을 하면은 이 정도 되겠죠 떡보에 하루 벌레 바위 떡보에 진화시키면 되잖아 일단 씁니다 병건쿵야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일단 써 재태한 말이라도 살고있는 포켓몬과 사람에게 소중하단다 스파이크 마을에 들어가지 못해서 계속 발이 묶여있어 어째서 셔터가 내려가있는거야 캡틴 마블 과제는 오늘 방송 끝나고 천해지나요? 그쵸 내가 봤을때 가제는 오늘이 마지막인거 같아 레파르다스 유턴으로 죽여버립니다 악은 벌레로 잡습니다 왜냐? 악은 악당은 벌레만도 못하는 삶을 살고있기 때문에 진짜 벌레를 만나면 지겠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펙트 가드 이펙트 가드 이펙트 가드 이펙트 가드 이펙트 가드 말이네 이거 좀 충전을 해놓을까? 캠프를 하자 애들도 좀 좋아하게 안녕 애들아 캠프할게 꼬리 훈제 먹자 베리 열매 두개넣어 초나열매 또뽀열매 또뽀열매 네개 오케이 단어 단어 야 애들아 맛있겠다 그지? 찐맨1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꾸 가드 사나리를 잡으래 어? 니들이 애포인이야? 맞자용 맞자용급 맞자용 맞자용 와 씨 진짜 맛있겠는데 이거? 야동 꼬리 저쪽에 많이 넣어줬어 포켓몬들이라 13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건 솔직히 맛있겠다 그죠? 아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와아 봐봐 대왕끼리동급이잖아 이거 치 이건 모두 회복 그리고 친해져 봐봐 야동 꼬리 좀 맛있어보지 않아 경험치까지 까라르는 인도인가요? 카레만 먹네요 야 모두 해봐 크으 마리아 난 이곳에서 태어나서 다른 입구를 알고 있어 너도 마을에 들어가고 싶다면 내가 안내해줄게 단 너는 내 라이벌이니까 나를 이겨야만 안내해줄거야 1단 근데 가재사나이 다리 뜯어서 카레에 넣어도 탈피하면 회복되잖아 안돼 가재사나이가 앞에 조그만한 다리가 있거든요 왜 그런줄 알아요? 원래는 이렇게 큰 다리로 4개인데 뜯어가서 새로난거야 우리들은 다시 나니까 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당사자는 안그래요 회복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서울테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뜯어도 된다는거야 뭐가 그렇지만 나도 여러모로 짊어지고 있는게 많아서 말이지 간단하게 질수는 없어 마리 마리는 악타입을 썼나? 악타입을 쓰네요 악은 뭐다? 뉴턴으로 개패면 됩니다 예리단 자체가 악타입을 쓰죠 나도 파워업 했다고 소원 감사합니다 화면속 음식은 우리가 맛있다고 하면 맛없어도 맛있는 요리가 된다 실제로 맛있었어 내꺼 자 격투로 악을 깨트려도 되고 어? 꿍꿍이가 있었네요 음모를 꾸미기 춘8301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레벨차가 좀 나죠? 이왕거래기 옆에 불어오고 쭈욱 아 비둘기가 빠져가지고 유턴할래가 없네 악타입은 벌레 떡보애루가 담당합니다 아 든든하다 떡보애루 격투도 있지만 얘 한번 써보게 어 얘 격투네? 바위 깨지는데? 근데 악이 있지 얘도 악격투 아니야 악격투? 시저 크로스 하지만 벌레가 껴 있기 때문에 한배죠 한배 왜 이렇게 그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저 크로스 2번씩 근데 얘가 바위가 있어서 그래요 벌레만 있었으면 이렇게 안 돼요 스피드 어차피 느려서 떨궈봤자 의미 없는데 그치? 아싸 떡보야루 독개굴? 독? 독? 독 악인가 보다 독 악 독 악이면 그대로 싸운다 독격투라고? 구멍파기지 구멍파기 자 구멍파서 들어가고 구멍파기는 뭐 거의 필수 교양이죠? 다 배웠죠? 아 혼란 구멍파기 일단 들어가 혼란이더라도 들어가 일단 기습 피하고 자 혼란 풀렸고 구멍파기로 좌패기 좋아요 효과가 굉장하죠? 아 25% 기습 피하고 연기 구멍파기 얘가 악이라서 이게 먹히고 이건 뭐지? 이건 왜 먹히지? 전기라서 전기 악인가 보다 여기 전기 여기 악 자속 붙은 거 때리는 게 낫겠지? 자속 붙은 거 비장의 기술을 받아라! 스파크! 가위라서 안 먹히죠 스파크! 시저 크로스 사막 양말 까짐 까짐 번 좀 못봤네 크... 42 호부가 더 센 것 같기도 뭐야 내 포켓몬에 좋은 점을 하나도 못 보여줬잖아 떡볶이 좋죠 내 파트너인데도 모르페커가 강한 너를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난 스파이크 마을에 사람들이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믿지마 다시 한번 너와 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육관 배지를 8개 모으고 말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리벤지 하겠어 그럼 약속을 지켜야겠지? 따라와 따라오지 안...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보이거든 여기 조폐고 여기 조폐하면 다시 또 거기 저 마을로 다시 가서 또 한번 따야겠네요 두 개 남았거든요 여기서 하나 따고 저 도시에서 하나 따고 자 여기서 깽의 마을 아 이게 지금 완벽하거든 진짜로 이 밸런스가 여기까지 온 인상 어쩔 수 없지 두송님에게 각오하고 도전하도록 해 악타입인가 봐 두송이 역시 스파이크 말까지 오는 트레이너는 표정이 좋아 하이퍼볼을 하이퍼볼을 20개 사놔 삐삐인형 4개 사놔 딱 20개 맞춰놔 모르페코를 올리지마 자 악타입이면은 만두콘 활약하겠죠 떡보야루 활약하겠죠 외국보승의 그 유턴 활약하겠죠 너무 쉽네요 이렇게 어 악 팍시도 있죠 야 나 악타입한테 되게 강하네 두송이 숨도 못 쉼 샤터를 내려놓으면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아봐야겠어 이거 남은거지만 너한테 쥐게 두송이의 리그카드 두송이 어떤지 한번 보죠 체육관 챌린지 시작이야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와 어? 여기서 시작을 해? 헐 개판이구만 마을이 자 5초 다치고 와 이렇게 생겼어 두송 독고구검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파이크 마을에는 다이맥스를 하기위한 파워스팟이 없어서 팬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아 마을이 쇠락해가는 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면 흥분해서 자신의 전략을 스포일러하지만 그런데도 이길 정도로 실력을 갖췄습니다 능지가 부족한데 피지컬이 좋아 피지컬로 때웠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평가도 좋고 본인도 음악에 정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심 여동생이 체육관 관장이 되어주길 바라고 했다 아 두송의 동생이 말인가보다 그죠? 두송 그니까 그 그죠? 그니까 여기서 막 추앙을 하지 근데 다이맥스가 안되는데 다이맥스가 안되면은 그냥 싸워야겠네 마을이 좀 후줄곤 하죠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포켓몬 관장은 다 안맞으려고 하는거 같애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 자 지나가고 싶게 하지 않은 나와의 결투라고 다 안할라고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는거야 포퓰러 못 빠져나가가지고 늙을때까지였어 늙어 죽을때까지 뉴턴 근데 얘가 왜 먼저 나가냐 악타입인데 얘가 그게 있어요 돈 두배로 받는거 그래서 얘가 항상 나가줘야돼 아이템 그 돈 두배로 받는 그 아이템을 갖고있어서 원래 3000원 주는데 6700원 아까 마리도 2만원 줬잖아 건물팀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버렸으니 의미가 없잖아 일단 물러가도록 할게 쟤는 안싸우네 자 여기도 한번 들어가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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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에요 여기도 있네 댄스 포켓몬 마인맨 우리의 유쾌한 멤버야 빛의 장막이라는 포켓몬 기술을 알아? 어 마인맨 마인맨 못 지나가게 하나봐 아 보이지 않는 벽으로 앞으로 못나가게 귀여운 토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깨뜨리다로 부셔야 되는거 아냐? 이게 아니네 뭐 쓰네? 진짜 벽이 있었어 알고보니까 진짜 벽이야 하는 척하는건데 하는 척하는줄 알았는데 진짜 벽에다 하는거였어 예를단의 구역을 순순히 지나가게 해줄 수 없지 폭슬라이 악속성이죠 집단구타를 씁니다 자 유턴으로 한방 컷 정신 못차리죠 정신 못차리죠 나 벌레가 되게 안좋은줄 알았는데 벌레가 좋네 악도 잡고 그죠? 에스퍼도 잡고 페어리는 못잡고 근데 딱 거기까지래 인사가 좀 거칠었지만 너의 포켓몬들도 너의 강함에 해롱해롱해졌어 지나가게 해줄테니까 네온간판이라도 보고있어 네온간판을 보고있어라 어? 마임마임 유출하면서 고 고 벌레가 요거 제공 야옹한 이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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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가게 그죠? 옷가게죠? 옷가게 아니야? 위에 옷 그리고 가는 기억에다가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가 기억 좀 눕혀가지고 이게 옷가게 아니야? 옷가페 옷가페도 돼 옷가페도 의미 없는 응원이야 깜짝 놀랐지 근데 얘네가 놀랍게도 그 전투요원 같잖아 놀랍게도 그냥 주민이에요 일반 주민이 이 정도에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정도 전투력을 보일 수 있어 전주민 전전투원화 이렇게 된거야 전주민 전전투원화 전주민 무장화 격투 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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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격투 팍시 팍시죠? 뭐야 뭐야 문포스 격투에다가 아기니까 4배 데미지 아니야? 좋구요 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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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렙 팍시는 아무 생각 없이 넣는데 든든하다 그치 6,700원 패허리 하나 있으니까 든든하네 아픔을 견디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 점 칭찬해 달란 말이야 어 이거 내려왔네 쿵 하면서 기력의 덩어리 이거 좋죠? 무조건 피 차면서 회복이라 스토리 진행할때 저걸로 러시만 해도 못막아요 마인맨 아 또 마인맨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슬슬 포켓몬의 HP 등이 부족하지 않니? 호르르륵 일반 주민입니다 백덤블링 깜짝 놀랐지? 놀라란 말이야 푸포니라 생긴거 봐라 흐흐흐흐흐흐 오잉 오잉 아이 좀 약간 악 악에다가 뭔가 좀 격투나 강철같은게 섞인 느낌? 탕 격투 아닌데 그러면? 뉴턴만 해도 사막 말도 안돼 진짜로 6,800원 백덤블링이 아니라 포켓몬 승부였던 모양이야 너를 응원할게 그리고 마인맨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 이야 뭐야 또 있어? 왜이렇게 왜이렇게 싸우지? 협공 뒤에서 놔 그렇습니다 예일단의 정체는 바로 스파이크 마을의 체육관 트레이너였습니다 봐봐 일반 주민이 저정도라니까 정규 분장 하다 말았어 저 왼쪽은 분장 다 못했어 오 저거 멋있다 저거 드레피온 깨뜨리라고 그냥 다 깨 깨뜨리라 그리고 얘는 롬퍼스 태가리 자 그리고 까딱까딱 독 없니 풀이라서 독에 취약해요 포스 안죽어지네 안죽어지네 아 유턴 벌레도 독에 약하지 않아? 그죠 벌레는 괜찮아? 아 15,000원 독 악이라 땅으로 조져야됨 엄청 강하다구 예일단의 정체를 들켜버린 데가 제때 벤장을 못한 것도 혼나겠지 아까 걔가 걔 아니야? 관장 아니야? 벤장 제대로 안하네 벤장 Y로 아니 X로 종류순으로 그리고 오 엄청 많아 다이맥스 사탕 누구한테? 팍시한테 해독제 해독제 그리고 상처야 딱 요정도만 가자 말이 뭐해? 다들 조용해 다 내 밑으로 조용해 앗 이완걸 그러니까 미안 스파이크 마을의 녀석들이 셔터를 내려놓은 게 나를 위해서 한 일이었대 다 도전 못하고 나만하게 하려고 스파이크 마을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체육관 관장인 두 손님은 괜찮다고만 하시고 그래서 예일단으로 변장에서 체육관 챌린저들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체육관 챌린저가 체육관에 못 오게 하면 아가씨만 단독으로 챔피언컵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 삐뚤어진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가씨가 새로운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럼 마을이 부응하겠죠 그래서 플랜카드도 붙이고 그죠? 우리 마을에 포켓몬 챔피언 뭐 배출 그리고 막 어? 가재사나이도 잡고 우르도 잡고 해가지고 어? 마을 잔치는 않은거지 체육관 관장에게 도전해줘 와 두 손 진짜 무능하다 그치? 아래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몰라 무능 그 자체야 음악만 알아 자 도전해줘 엄청 열심히 노래하고 계시네요 아가씨의 설교 엄청나게 길어 예전에 장난을 친 모르페코가 두 손을 들었을 정도야 어? 관.. 가로막고리와 마인맨 가로막고리도 없는데? 아.. 가로막고리가 뭐지? 연쇠번개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여운토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저 얘도 포켓몬이잖아 그죠? 예 외계인같이 생기네 깜깜이 깜깜이 두송 지그재구리가 인간이 되면 저렇게 될 것 같아요 하아 노래는 안나와 노래는 못만들었어 불렀다 치고 하아 드디어 왔구나 나는 정말 글러먹은 녀석이야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처벅 처벅 하지만 나는 귀가 밝아서 말이야 셔터에 대한 일은 모두 들었단다 정말이지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의 가슴을 울게 만든단 말이지 다이맥스를 사용할 수 없는 스타디움이라 심플한 승부가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즐겨줬으면 해 다이맥스 거 투자했는데 귀가 좋은데도 냅뒀어 무능해서 휴 하아 스파이크마을 체육관의 관장 악타입 포켓몬의 천재 애수의 두송 질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게 도전한다 어리석은 너를 위해 신나는 동료들과 함께 간다 스파이크마을 하하하 두송 노래를 하라는 거야 두 두송 나는 노래를 할 뿐이야 다른 거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두송 싱어송이 아니야 두송 두송 노래를 싱어송 부르다죠 부르는 걸로 생각 안해 뭔가를 해야 되는 거대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뚫을 쓴 거야 스파이크마을 유턴하고 헤어리로 가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아직도 그대를 잊지 못해 그대를 찾아 이 거리를 헤매 따라 놨다 4배죠? 격투까지 붙었으니까 삐삐 퐁 혼란 명중률 얘 좀 지저분하겠어 문포스 곤율건이 사망 허물 포켓몬 곤율건이었습니다 떡보야루 떡보야루 칼라마네로 안녕하세요 딱봐도 악이네요 고스트 악인가? 침술꾸러기로 모드를 뒤틀어버려라 뒤틀어버린게 뭐야 문포스 어 안맞았어 왜 안맞았지 폐허리가 안맞을 수가 있어? 폐허리가 안맞을 수가 있어? 아 모래뿌리기 때문에 명중률이 100%가 아니야 원래는 100%였는데 죽창포스야 죽창포스 가로막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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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리 뭐 이런거 직구리에서 진화한거 가로막불이 샤우팅이 특징인 가로막불이 악에다가 좀 약간 펑크 이런걸 집어넣은거 같아 그쵸 샤더크루 샤더크루 캥 안아프죠 문포스 아 안맞아 아 블록킹 캥 그러면 이것도 막키겠다 막았고 문포스 샤더크루 샤더크루 이 자식이 키오스 효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포켓몬이다 절망편 코멧펀치 아 아 쎄지 폼핀펀치 원래 있었더라고 떠올렸어 약도 없어 스컹탱크 스컹탱크는 스컹풍이에서 진화한거라서 그냥 독이야 아니 악인가 악독 그냥 독 아니야 그래서 교체해 독은 땅 물 악 독 독은 뭘로 해야 돼 땅인데 땅이 없네 그냥 구멍파기로 패면 되나 얘 레벨이 낮은데 꽝 나 두송에게 앵콜은 없어 짱 스컹탱 얘가 메인인가봐 스컹탱크가 다들 조금 악취가 나도 괜찮겠지 기습 그리고 맹덕이야 하지만 이때 구멍파기 싫은 소리공격 아 어떻게 싫어 아 공격이 떨어져 아 방어가 떨어져 방어를 크게 떨어뜨리고 여기서 내가 늦게 공격할 때 구멍파기는 안좋아 왜냐면 이때 얘가 그걸 할 수가 있어 버프기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쟤는 멍청해서 그냥 써버렸어 중앙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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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서 터지는건가 봐 경험수 못먹었네 경험수 못먹었네 14,720원 떡볶이 경험지형 지저분하게 싸우네 너와 싸울 수 있어서 즐거웠어 내 포켓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근데 대전할때 유폭은 좋은거 같은데 그죠 한명 데리고 가잖아 악의 체육관 배지 악배지 줄게 자 여기 살살살 긁으면서 줬다 치고 55레벨까지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됐어 이 유니폼도 받아 내가 라이브 공연을 한다면 굿즈로 팔고 싶은 옷이라고 자 악세트 여동생인 마리가 도전하러 오겠지 오빠 맞네 조금 감동했어 보고 있었구나 동생아 그렇지만 이렇게 진 이상 네가 배울건 없을거야 난 여태까지 오빠의 포켓몬 승부를 보면서 싸우는 법을 배웠거든 그랬었나 그렇지 마리 내게 해줄 말 있단다 스파이크 마을의 체육관 관장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응 이미 알고 있어 오빠가 이번 대회에서 은퇴할 생각이 나는 것쯤은 말이야 오기로라도 다이맥스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싸워왔잖아 다이맥스를 안쓴게 마치 막 나는 비겁하게 안싸우고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처럼 말하지만 나도 안썼어 감사합니다 그런 오빠를 좋아하지만 대답은 너야 왜냐하면 나는 챔피언이 될 거니까 그러면 체육관 관장은 할 수 없잖아 그래 그렇지 얘는 지금 그거야 아버지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 아들이 태어나면 나중에 커가지고 아들하고 축구하고 나중에 아들 성인 돼가지고 술도 같이 마시고 이걸 꿈꾼단 말이야 아버지들이 그죠? 이제 두송도 아 마리가 빨리 커가지고 내 체육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답은 너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시무룩하게 되는 거죠 이왕걸 오빠와 멋진 포켓몬 승부를 보여줘서 고마워 다음은 내 차례야 나가 있어줄래? 내 밑으로 나가 있음 두송님을 이긴 거야? 이 기술 머신을 줄게 바크아웃 이거 좋은 것 같던데 바크아웃 아 별로네요 바크아웃 뭐야 깜짝이야 9번 도로에 큰일이 났어 챔피언이 왔을 정도로 큰일이야 너 두송을 이겼었지 도로 가보는 거 어때? 내가 봤을 때 이 자식이 그거야 숨은 그거야 뭐라고 해야 되지? 7세 어떻게 들어왔어? 샤타 내렸는데 그죠? 그럼 여기 주민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마치 일반 시민 밖에 있었더나? 다른 외부 주민인 것처럼 왔잖아 어 차트 열었어 꽈궁궁 아 단델이야 이왕 걸 와줘서 고맙지만 정체불명의 소리는 내게 맡겨줘 내가 말했지 너희는 체육관 챌린지를 계속하면 된다고 말이야 이제 드래곤 타입의 체육관 관장 금랑뿐이야 금랑은 강해 내가 라이벌로 인정하는 사나이니까 말이야 금랑이 단데를 잡으려고 다른 마을로 안가고 다른 마을 가면 챔피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안갔어 왜냐? 단데를 꺾고 가려고 그래서 둘이 좀 약간 그게 있어요 키칭 좀 라이벌로 시켰어 무적의 챔피언이 너희의 미래를 지키겠어 가가가가 가가가가가 터널 속에서 틀렸어 그럼 다시 한번 챔피언 타임이야 자 망뚜 뒤에 뭔가 많죠 그럼 나 이제 날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샤악 리오트 스카 라이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응니응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터널 통과해서 너클 시트로 가제 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기 포켓몬 때문에 금랑은 죽어도 단델 못 이길 듯 뭐?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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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몽 땅이 흔들리네 흔들림에 맞춰서 내 몸을 흔들면 괜찮아 하하하하 자 땅이 흔들리면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을 흔들라고 어? 노력을 하란 말이야 하하하하 강아지는 댕댕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로고가 잔뜩 박힌 망토 달력한 사람 설마 챔피언? 자 너클 시티 괜찮은 걸까? 오! 굉장한 진동이야 단델님? 어째서 야생 포켓몬 이거에서 다이맥스를 어떻게 한 거야 지상화에 있던 그거예요 언덕 위에 지상화를 재현하고 있던 겁니다 뭐지? 싸우고 있나봐 다이맥스 상태로 근데 스파이크 마을은 안돼 이왕글 여기서 나타났어 여기 봤는데 여기서 나타났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 단델님은? 아까 과강하고 소리가 났잖아 형은 거기로 간 거 같아 붉은 빛이 나더니 근처에 있던 야생 포켓몬들이 다이맥스 한 거 있지? 아 유전 발견했어 오 나이킹이다 나이킹 잡았어 이 뉴스를 봐 실시간으로 뉴스가 나왔어 이것 봐 형이야 역시 우리 형이 최고로 강하고 멋지지? 날 뛰는 다이맥스 포켓몬을 형과 리자몽이 순식간에 제압했어 형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금 실감할 수 있겠지 좋아 이왕글 형을 만나러 너클 스타디움으로 빨리 가자구 헤헤헤헤헤헤헿 에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 에헤헤 따돌려 피지컬로 어 여기 아닌데 세비냥 아닙니다 세비냥에서 진화 한 겁니다 달려 네파르다스 플라이건 따위 쓰는 놈이 챔피언되겠다 모코 아이리스 계속 팔릴 것 같아 그럼 드래곤이 모코도 있고 금랑도 있고 그러네 누가 근본 드래곤이야 이향도 있어요 다른 마을에 목 목코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단대라고 붙었어 목코는 그거 있거든 빨간 갸라도스 지금 너무 열받아서 한 분 되게 열받아가지고 목코가 씹씹씹씹씹씹씹씹씹 근본 자 드래곤을 처리해야 되니까 드래곤은 얼음 그쵸 분리가 얼음에 정신을 못 차린거 그리고 드래곤은 페어리 그쵸 페어리로 잡아야 돼 그리고 드적드 팍시로 밀어야 되네 나 페어리 없었으면 좀 힘들었겠다 드래곤이 그거에 강해 스타팅이 있죠 물 풀 불 강하고 전개에도 강해 오픈했으니까 기술 매장 좋은거 파는데 메가톤 킥 이런거 배울 수 있잖아 걔가 킥 킥 쓰는 애니까 메가톤 펀치 이게 훨씬 좋은데 메가톤 킥이 어둠이 없니 앙 얼음 없니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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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 드래곤에 좋거든 웨더볼 날씨에 따라서 위력이 바뀌어 그레스필드 이건 필요없잖아 이거는 다이맥스하면 저절로 사은품으로 껴주잖아 잠들지 않는게 뭐야 어차피 다이맥스로 하면 드래곤타입 기술 절반되잖아 양갱님 2년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 메가톤 킥도 하나 살까? 왜 세잖아 메가톤 킥 개 패치게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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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맞추면 되잖아 75 은근히 잘 맞아 참나 무조건 하자 자 레벨업 풀 풀 나왔어 끝났어 풀회복략 사면 끝이야 다시다시다님 2만원 우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다시다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자 자 금랑 빨리 처치하고 포켓몬 배치 다 모으니까 오늘 안에 끝나겠는데 그죠 너무 쉬운데 에이 단델 여기야 여기 앗 이왕거리다 역시 단델과 파트너 리자몽이야 다이맥스 포켓몬을 순식간에 제압했다며 나는 무작위 챔피언이니까 그건 그렇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붉은 빛이 마구 흘러넘쳐가지고 파워스팟이 아닌 곳에서도 포켓몬이 다이맥스를 해버린 것 같아 어째서 말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쩌면 다음에도 또 붉은 빛이 흘러넘칠지도 몰라 그걸 예측하는 것도 뛰어난 연구가의 일이란다 아 할머니 나 매그놀리아야 오랜만에 나왔지 위원장한테 연락이 왔지 뭐냐 나 포켓몬 박사 매그놀리아 그 오 박사 역할을 하는 할머니야 다이맥스와 관계가 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구나 뭔가 알아내셨나요 글쎄다 위원장은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비서에게 전부 맡겨놓아서 데이터가 부족하다던데 그러니까 소니야 너도 조사해보거라 너는 블랙나이트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조사했으니까 붉은 빛이 재앙일지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혹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있어 짠 고마워 너희들의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그렇지만 나의 소원은 최고의 결승전을 치르는 거야 너의 미래는 내가 지킬 테니까 너희는 체육관 챌린지를 계속하도록 해? 알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형은 무작위 챔피언이니까 할머니 신경쓰이는 점이 있어요 도와주실 거죠? 물론 이따 받아 그럼 얘들아 체육관 챌린저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챔피언컵에서 만나자고 척척척척척 나도 할 수 있는 걸 하겠어 이왕걸 너는 너클 스튜디움에 갈 거지? 금랑님은 엄정나게 강화되구 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여기입니다 금랑이 살고 있는 스타디움 여기서 급이 안 되는 사람들 여기서 싸워야되요 여기서 서로 여기서 싸워 서로 하지만 나같이 급이 되는 사람들은 화려한 스타디움에서 싸우죠 택시 주차장이라고요? 여기가? 여기가 택시 주차장이요? 택시 주차장에서 많이 싸워요 택시 주차장에서 끼네 안 끼네 해가지고 많이 싸워 특히 이제 새벽돼가지고 택시만 타고 가야될 때 있거든 안산중앙역에 줄 서있단 말이야 많이 싸워 땅유빙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딱 새벽 한 밤 한 그때 당시 나 있을 때는 막 12시에는 이제 버스가 끊겨 12시 한 10분 지나면 끊겨 그러면 그 택시 있는데 쭉 줄 서있어 한 새벽 2시 3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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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배웁니다 얼음 없니 배울 사람이 없어 샀는데 그럼 어떻게 아냐?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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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 14 팡 하는게 나아 만두콩 프로텍터 무거운거 뭐지? 무거운거 무거운거는 팍씨? 콧불이 지나도 그래 아 또 이거 안먹어 초점렌즈 급소 맞추기 쉬워진 왜 안먹어 충전이 안되나봐 포커스렌즈 그라운드코트 그냥 싸우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우 열받아 뽑아서 이걸로 해 충전된거 어 어? 바꿔 끼니까 안돼 빨간거 두개는 안돼요? 어? 다한대 아 됐다 그리고 이거 먹일까? 경험사탕 이런거? 팍씨줘 다좋아 다좋아 하나만 쓰자 하나만 쓰자 됐어 떡보? 떡보차져 내쳐질수도 있잖아 떡보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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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보주자 많이올라 로커트 로커트 뭐지? 스피드를 크게 올린다 올려봤자 저 우와 껌질깨기 50레벨 배운대 자 가자 여기가 마지막 체육관이야 여기가 마지막 체육관이야 와 여기구나 너클 스타디움 날씨가 바뀌어도 괜찮은 포켓몬이 있지? 아니면 내 쪽에서 바꿔버릴까? 풀타입은 비교적 날씨 변화에 좌우되는 편이야 지하플랜트로 가는 엘레벨이 스프레이트는 관계자만 탈 수 있습니다 볼가이야 볼가이 레벨 볼은 네 포켓몬보다 상대 포켓몬을 레벨이 낮을수록 잡기 쉬워지는 볼이다 이 볼이야 마지막 체육관이네 없어요 안사 이건 뭐야 안사 오늘 깰 때까지 오늘 뭐 깨겠는데 다 강철타입 전문가야 모래바람에도 끄떡없지만 여전히 금랑님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왜일까 자 금랑이 이끄는 너클 체육관에 도전하겠니? 물론이죠 2회차에서 점포만나? 이게 뭐야 2회차도 있어 이게? 니가 지금까지 승리해왔다는 증거지 그 기합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 체육관 트레이너들이 스타디움이 아니라 보물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보렴 챔피언이 되고 나서 스토리 갈 때 또 오 얘야 금랑 남은 체육관 챌린저는 오 10명도 안 남았네 그럼 이왕과 알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10명도 안 남았어 이 금랑님의 체육관 미션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규칙은 간단해 내가 단련시킨 체육관 트레이너 3명을 더블 배틀로 이기기만 하면 돼 체육관 챌린지는 엄청나게 힘든 도전인 만큼 여기까지 도달하는 체육관 챌린저도 얼마 없어 그래서 더욱 여기까지 올라온 너의 포켓몬들이 발휘하는 굉장한 컴비네이션을 가능한 많이 보고 싶단 말이지 자 첫번째 트레이너 자 한 명씩 나와 이 부하들아 얘네도 어디가서는 꿀리지 않는 녀석들인데 그죠? 금랑님의 가르침은 두가지 드래곤은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살리기 위해 필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용길이 용의 길만 걷는 녀석 용길이 뭐야 드래곤이 아니잖아 자 잔비 촉촉하게 내리기 시작했어 쟤는 잡기 힘드니까 유턴으로 유턴으로 빠져 일단 그리고 그리고 얘는 룸포스로 미끄네일 사고 뭐야 되게 악하네 이거 누구로 바뀌냐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니까 전사독 날씨 바꾸는 시간에 공격하지 날씨 바꾸는 시간에 공격하지 그죠? 그럼 이기는데 아 패시브에요? 그냥 비오게 하는 패시브? 그럼 더 안 좋네 아 날씨 바꾸는데 턴이 안된다고 패시브 없이 하네 쟤는 패시브 저거 좋아요 사기인 오오 삐약삐약 혼란 아 이럴때 혼란 안좋은데 제발 어떻게 했어 쓰러지고 야 쟤는 날씨 바꾸는 용인가봐 헬리퍼는 번개가 명중률이 필중이 된대 비오면 자 돈도 받고 더블배틀은 생각할게 많아서 재밌으면서도 어렵네요 자 용의 길을 걷는 용길이 물리치고 자 다음 점점 갈수록 맵이 성의가 없어져 그치 풀타임만 하더라도 팍 우루 굴리기 막 어? 여러개 하다가 갑자기 스파이크만을 붙어 그냥 싸움만 해 마감 맞추느라 마감 맞추느라 이게 진짜 너무 양심없지않아? 맵도 안만들었어 그냥 아니 정비하라 이건가 더블배틀에서는 상대의 포켓몬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조폭사심인물로 급변 그것도 어? 포퓰러 있는데 그것도 연극한다고 하면서 맵도 그거 하나로 춤췄잖아 불이니까 다 불이네 얘도 빠져 얘는 구멍파기로 얘가 방어력이 약해보이죠? 아 좋아보이죠? 나인텔으로 딱봐도 오 쟤 멋있다 근데 자라잖아 그치? 자라 컨셉 효과 별로인데 급소 맞아서 3분의 1 불에 달군 바위가 될 뿐이죠 근데 벌레는 아파 반반이야 물락 과제사나이 하자 사슬묶기 저거 멋있다 나 저거 하고싶은데 나는 좀 물리타격을 좋아하나봐 고르고보면 다 공격 특수공격이 별로 없어 팍씨 어디갔어? 아 두드벙 구멍팍 아 구멍팍 아 아 아 아 아 아 화상 아 화상 걸리면 안되는데 공격기가 확 떨어지는데 아 아 휘하의 그 부하들이지만 불타입을 쓰는 녀석도 있다는거 아 아 아 얘네는 나중에 막 그 누가 물 이어받으면 되겠다 걔 누구지? 순무 순무관장님 이어받으면 되겠어 문포스 시간 없어 아 문포스 아 기스가 안난다고? 화상 쾌청이면 물 데미지가 떨어져? 자석 받은 문포스가 더 세네 드래곤의 높은 방어력 진짜 가재사나이 쓸모없다 날씨는 변덕이 심합니다 역시 일곱개의 체육관 배지를 모은 트레이너에요 닮았어 옆에 있는 나랑 닮았어 동숙 동숙하고 닮았어 왜 이렇게 닮았지? 화상 치료해 가재사나이 오전 국물 우리한테 쓰면 쓸모있음 가재사나이 오전 국물 우리한테 쓰면 쓸모있음 가재사나이 해 주기 해 주기 싫은데 자 다음 더블 배틀 두 마리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한 마리는 서포트로 둘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쓸거죠? 물타입은 얼음 공격을 쓸 수 있어야지 메리트가 있는거 같아요 그죠? 근데 가재사나이 쓸 수가 없잖아 메리트가 없어 눈서랑 오 멋있다 짜랑고 짜랑고는 드래곤이네 딱 봐도 그니까 뉴턴으로 아 쟤 눈 얼음인가? 아 얼음이지 그럼 깨트리다로 저팩 눈서랑을 깨트리다로 저팩 그리고 얘는 문포스로 짜랑고 잡기 죽었어요 그리고 짜랑고가 격투라고 그럼 문포스의 4배 제일 쉬워 오히려 좋아 사망 짜랑고 소양이 포켓몬 카드에 있었는데 외국 보승이 죽기살기 외국 보승이의 죽기살기 한번 보죠 아 이거 별로야 그죠? 죽기살기 별로야 죽기살기 그 때 좋을 것 같아 내가 방어 포켓몬이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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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진짜 정 안될때 독 뿌리고 방어 방어 하다가 정 안될때 죽기살기를 똑같이 만들고 독으로 죽이기 훌륭합니다 아니면은 때리고 나도 데미지 있는거 있잖아 반동 반동 반동이 반동 굉장하구나 이왕걸 체육관 미션 클리어야 금랑님이 상대해줄게 아 피 1로 버티 옹골참 기아베띠 이런거 그리고 정광석화 1로 하고 정광석화 드디어 상대할만한 체육관 챌린저가 나타난건가 했는데 널줄이야 역시 단델이 눈여겨본 포켓몬 트레이노는 다르구만 단델로 이기는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일이지 녀석의 나이벌인 이 금랑님이 철저하게 가르쳐줘 보실깟 끝 오오오 2대2 얘도 2대2를 선호해요 이 자식 약할거같은데 오오 금랑 이건 뭐야 승부를 걸어왔다 히야아 두마리 두마리 꺼내기 다이맥스 다이맥스 두마리니까 다이맥스 지금 하면돼 다이맥스 되면 한방에 두마리씩 처치할수있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문포스는 하나씩만 들어가지 근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체육관 관장인줄 알았어 삶은 개인줄 알았대 금진우님 후원 감사합니다 2위인 나는 2대2로 싸우는것을 선호하지 하하하하 일단 생긴게 생긴거 상대방 쟨 용이야 누가 봐도 용 비행 지금 파란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저 벌레인가 일단 유턴으로 빠져 아 얘가 바위면은 아 후원 감사합니다 용이니까 용이니까 무포스 한카리아스 족밥 세기 8세대에선 없죠 플라이곤 승리 저거 저거 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엔 빨간색이 있어서 전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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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병건희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전사도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전사도 광역 공격하잖아 저거 퐁 뭐 바뀌면은 슬테일스 록 바위 공격을 하네 바위는 전기는 바위에 안좋은데 사다이사 모래 땅 아 땅이면 전기 안좋은데 독도 안좋은데 땅이니까 풀로 바꿔야 겠어 그리고 얘는 문포스 관중은 경기도 안보이고 먼지만 먹었네 철저히 지만 생각해 그니까 니가 단델한테 안드는거야 문포스 한 배 데미지네 오 약하죠 풀 풀한테 땅 반절 데미지 쟤도 반절 데미지 애국보숭이가 처리하면 되겠는데 드럼 어택 펑펑펑 거다이맥스 안써도 이기겠어 그 용 드래곤 관장이라면서 드래곤 왜 별로 없지 자기장 조작 방어 특수방어 이건 좋은데 방어 특수방어 퐁 뱀 눈초리 제일 쉬워 지금까지 관장 중에 제일 쉬워 퐁 어 뭐야 딱 봐도 강철이잖아 페어리가 강하겠다 용 용강철이다 용강철 용강철이니까 불을 쓰거나 얼음 드래곤 뭐 이런거 써야되는데 일단 일단 얘 잡고 사다이사 잡고 팍씨가 일단 페어리는 먹히니까 아 페어리 강철이라서 강철이 또 안먹히네 다이맥스 해서 한 배 데미지로 써 나머지는 저 강철 드래곤한테 다 그거 한거네 어 그죠 스타디움 용 그 자체야 얘한테 몰아주는 그거네 나머지는 갖고 놀고 이런 애를 5마리 쓰지 4마리 쓰지 그럼 이기는데 다른거 3마리 쓰지 말고 건물이야 건물 그 자체야 근데 팍시가 안좋아 때릴때는 1배 데미지고 맞을때는 2배 데미지라서 왜 마비됐어 어? 원래 마비였어요? 아 백무깔 맞아서 저 해제하고 할거에요 보승이가 풀어주자 옆에서 다이 스틸 아 너무 아파 하지만 체력이 많으니까 버티지 않을까? 버티고 아 방어 올라가는거 너무 열받는데 아 못움직여 도와주면 가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풀 회복량 다이 어스가 낫겠지 근데 전기가 잘 통할 뿐이지 자기가 고통스러운건 아니야 자속이 있지만 다이어스가 두배 데미지니까 자속보다는 두배 데미지가 더 좋거든요 어 락? 안좋은 톨한테 오히려 좋은데 바보네 호우 자 가방에서 치료 마비치료 그리고 얘는 다이어스 한번 떴어 다이스틸 어 아픈데 아 반절 조금만 안되죠 방어도 또 올렸습니다 하지만 특수공격이에요 퐁 그리고 얘 담당일진 제가 생각해냈어요 격투에요 아기가 됐네 나도 아기가 되고 구멍파기를 일단 벌레로 때리고 유턴으로 빠져 어 아니다 깨트려버려 그냥 구멍파기 구멍파기는 구멍파기는 시간걸리니까 태갈통 더셋 어허허허허허헣 오오 좋아요 좋아요 49 49 금왕과의 승부에서 이겼스 근데 쟤가 금속에다가 드래곤이잖아 그 애국보승이 때리면 4배였어 그럼 난 진 다음에도 멋있네 역시 난 진 다음에도 멋있어 기념으로 셀카라도 찍어둘까? 이러니까 안되죠 격렬한 싸움을 끝냈다는 지금은 맑게 갠 하늘처럼 상쾌한 기분이야 경기가 끝나니까 모래바람이 사라지고 관중들이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나를 뭐라고 불러야 하지? 단델의 라이벌이라고 해도 좋은 걸까? 챔피언도 아닌데 나와 내 포켓몬을 너무 자만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자 승리의 증표인 드래곤 배지를 줄게 럭키 호브 드래곤 호브라고 부르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실력이 발전이 없으며 뭐 그 정도? 딱 두 가지 특징? 긍정적이면서 실력의 발전이 없어 드래곤 호브 챔피언 단다르게 도전하려면 토너먼트에서 이기는 거야 아니 이겨야만 해 그래 우리의 리벤지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여기서 사천왕 또 만나죠 그리고 단데를 의식해 세 가지 특징 드래곤 호브 모든 체육관 배지를 모으셨군요 그럼 이제 챔피언 컵만 남았네요 체육 사천왕 없어 이 동네는 없대 이완걸 갑자기 불러서 미안 깜빡한 게 있어서 말이야 너를 존중한다는 증표인 기술 머신 99 와이드 브레이커를 받아줘 얘가 주는 거니까 좋은 거겠지 강인한 꼬리를 세차게 휘둘러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대의 공격을 떨어뜨리면서 공격을 드래곤 타입의 유니폼이야 오 드래곤 세트 체육관 챌린지를 돌파한 걸 축하한다 이제 챔피언 컵에서 너의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렴 이제 단데라고 붙는 거야 금랑님 금랑님의 강함을 확인하러 왔어요 자 호부 대 드래곤 호부 자 너는 특별히 체육관 챌린지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혹독하게 상대해줄게 다른 데서 맞고 뺨 맞고 지금까지 저는 여러 가지 시선 끝에 꼭 맞는 전법을 찾아내서 엄청 강하다고요 금랑님이나 이완걸은 물론이고 현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보자 이완걸 다음에 만나면 또 있는 힘과 싸워보자고 근데 스토리 흐름상 호부가 드래곤 호부를 물리치고 저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은 저 드래곤 호부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또 털린 거야 그 전에 와일드 에이리어에서 철저하게 단련해주는 거 잊지 말고 기술 기술 한번 볼까 이나르카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나르카님 고맙습니다 갤럭시버드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소기동 아 왜 꼬리가 없을까 드래곤 이거 좋은데 공격할 때 드래곤이면 다 2배 데미지일 거 아니야 5인양양이님 15개월 구독하는 사람 구려요? 불, 물, 풀 전기한테 2배 아니야? 방어할 때만 좋은 거야? 방어할 때만 줬대 공격할 땐 1배래 스마트 홀은 드레인 키스 별로라고 했지 바크아웃 호들겨 호통을 쳐 5인양양이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될 게 에리아에서 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싸워야죠 챔피언하고 너클 시티 탐색 어? 어? 이왕걸 금랑님에게 멋지게 승리한 거 그리고 체육관 챌린지를 돌파한 것 진심으로 축하 관장 진심 모드랑 토너먼트에서 챔피언 도전권을 따내는 아 이제 관장들 6명 다 나와서 진심 진짜 자기가 쓰는 거 꺼내오나보다 그죠? 진심 모드 이제 진짜 안 봐주고 너클 시티의 빛 먼 옛날에 거대한 포켓몬이 마구날 뛰어서 가라르 지방을 멸망시켰다고 시킬 뻔했다고 전해내려오는 블랙나이트와 같은 거죠 그런 거 같다구나 지상이 떨어진 소원의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켓몬을 다이맥스 시키고 있지 그렇지만 우리는 에너지를 제어할 방법을 몰라 왜냐하면 두 명의 영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란다 전설의 검과 방패 나의 사랑하는 소니아 너에게 내 가운을 물려주고 아직 숙제를 다 끝내진 못했는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할머니 이걸 물려주는 건 숙제를 끝내기 위해서란다 다 물려주고 싶어서 이 포켓몬 소드앤실드는 다 물려주고 싶어해 앗 소니아 박사님이잖아 오예 블랙나이트로부터 가라르 지방을 지킨 두 명의 영웅 방금 네가 말한 전설의 검과 방패에 대한 진실을 부디 밝혀주렴 누나 예 나는 너나 호브가 단벨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나머지는 이 누나에게 맡기고 너는 슛시티에 가도록 해 자 여기에서 가서 열차를 타고 그렇게 가는 거야 안녕 슛시티야 자 포켓몬 센터입니다 뽕뽕 뽕뽕뽕뽕 이거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투표 한번 하자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투표 한번 하자 만두 좋은데? 투표하고 싶어가지고 본다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투표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악질들 있는 포켓몬 잘해줄 생각을 안하고 있는 포켓몬 잘해줄 생각을 안하고 자 첫 번째 후보 애국보승이 든든하죠 아까 아까도 드래곤타입을 만나서 깨뜨리다로 멋진 모습 보여줬는데 그것을 만두콘이 격투타입을 실어가지고 때렸으면 어땠을까 더 강했겠죠 드래곤타입 잡을 때 만두콘 필요하죠 애국보승이 자 페어리타입 페어리타입이 왜 적패냐 적패냐 사람들이 페어리가 사기다 막 이런데 왜 그런지 알겠어 나쁜놈 페어리 계피맛사탕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기술이 문포스라서 사기죠 떡보여 하루 바위랑 벌레를 섞었습니다 벌레가 은근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에스퍼타입이 개잖아 비트잖아 근데 비트랑 이제 안싸우니까 벌레가 그렇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이제 아기나 벌레로 하는건데 그렇게 필요한가 싶지만 비트가 곧 나오겠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갖고 있으면 좋을것 같다 만두콘 격투 그 하나만 있는거죠 얘는 두개 듀얼 속성 가제사나이 무라과 악 활용을 잘 안해요 잘 안해 다른 애들이 기술에도 뭐 다른 속성이 붙어있어가지고 잘 안써 그냥 약해 얘가 인천의 전사도 전기랑 독을 쓰고 그래서 독으로 그 페어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게 강점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전기공격이 광역공격이라서 2대2 싸움할때 좋다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표를 투표를 할게요 지금 숫자투표 1번 애국 보승이 풀 팍시 페어리 침캔모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시 포켓몬 못버려 떡보에 하루 땅 땅벌레 벌레땅 만두폰 격투 가제사나이 물악 인천의 전사도 전기독 자 투표를 제가 띄워놓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퇴출해야되는 포켓몬 자 애국 보승이 자 투표하겠습니다 퇴출해야되는 포켓몬 투표 자 이걸 일단 가려놓을까요 가려놓겠습니다 퇴출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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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떡보바위 아 아 그러네 벌레벌레바위인데 벌레바위입니다 벌레바위 3번은 벌레바위예요 제가 표기를 잘못했어요 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앞에 벌레바위 alive 잠 af 한글자막 by 한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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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엥 박수 뭔 포스해? 죽을 것 같은데 죽어버렸어 애초에 잡고 싶지 않았어 경험치야 경험치 우와 잡고 싶지 않았어 오 갸라도스 물 야 얼음도 쓰잖아 얼음빔 쓰지 않나 드럼어택하면 죽을라나? 2배인데 1배 아니다 1배다 1배 비행이다 안되겠다 우드해물어 꽝 아 죽였다 삐약 삐약 난동 부리면 혼란 걸려요 물 비행이니까 전기가 엄청 잘 버티죠 지가 지 공격하는거 아냐 지가 지 때려서 빨간색이 되나? 어 지가 지 때려서 빨간색 잖아 아 얘도 잘 안잡히는건가? 아 썬넘이네 아 썬넘이네 아 썬넘이네 잡았어 근데 나 이거 쓰기 싫은데? 나 너무 많이 봐서 쓰기 싫은데? 그냥 도감 넣으려고 흉악 포켓몬 흉악 포켓몬 그리고 기자랑 거 해 깨워 경험치 먹어야 하니까 됐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영리네 호수라는 데 가면 됩니다 아니요 불 잡을 거예요 이런 데 불이 있잖아요 다 타버린 땅 귀뼈 껍질이 격투 깨트리다로 저 패고 기술 머신 있대 아까 거기에 어 저기 있다 기술 머신 크로스 포이즌 독 급수에도 맞기 쉬워진다 오 좋은데 못 배워 칼날이 있어야 돼 칼날이 없어서 간짝거리는 게 있어 아 빠지나갑니다 고급수에도 맞기 쉬워진다 이 땅 아니야? 머드 이거면 죽겠지 맵차가 너무 많이 낸다 안 잡아 물감통 강철 골루구 땅 고스트레 왜 죽겠지 잡지마 얘 극장판 나와서 캐리 했대요 아 확 땡기는게 없네 마쨔용 포옹봉 저깄다 강철 땅 강철 땅 강철 땅 강철이면 격투 강철 톤 강철 톤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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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다 이너클도있네 이한결입니다 훙 감사합니다 팝 퍽 이거 왜 거다이맥스는 안해요? 턱뻥 별로 안다네 엄청 센가봐 물방이 엄청 세고 아 다른 애들이 많이 잘 때려준다 불이랑 해가지고 어 저거 빨리 저거 빼 다이 그레스 퐁퐁퐁퐁 2칸 깠어 안맞고 오오 풀이 죽어버리고 피하고 혼자 왜 이렇게 많이 때려요? 쟤는 후원 감사합니다 퐁 퐁 오오 잡았네 불꽃속성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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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벨 강철톤 강철톤 암컷 퐁 철숫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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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이니까 철숫대야 철숫대야 바꿔줘요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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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wk 퐁 그쵸? 후원 감사합니다. 특빵에도 한번 버틸 수 있어서인가? 괜찮나? 태양에도 이것도 주고 기타 스톤 엣지 와 100데미지인데 명중률이 좀 떨어져 헉? 어우 좋은데? 같이 싸울 때? 오 이것도 좋은데? 명중률이 다 났네? 철스테아는 철스테아는 그리고 그리고 빛잇기 큰뿌리 기타 얘 느리잖아 기술명중 이거 좋다 포커스렌즈 명중률도 떨어지는데? 드릴라이너 드릴라이너 배울 수 있어요 드릴라이너 배울 수 있어요 왜 좋죠? 스톤 샤워 이거 빼고 스톤 샤워 빼고 스톤 샤워 빼고 스톤 샤워 근데 지진을 자속 붙은게 좋겠죠? 스톤 샤워 어 지진이 사기인데 쓸거면 자속이 좋잖아 스톤 샤워 떡볼을 만약에 주면? 얘는 구멍파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굳이 쓰고 싶지 않은데? 사이코팽 철수도야 사이코팽도 돼요 에스퍼 이거 좋거든? 이거 특공 아니에요 이거 물리공이에요 아 얼음 엄리도 있네? 미치겠네 왜 이렇게 좋은게 많지? 꼬리로 치는거 드래곤 세차기 휘두르기 공격 떨어뜨린다 스톤 샤워 와 얼음 엄리 이거 좋은데? 드래곤 잡을때 근데 강철 드래곤은 강철로 잡아도 되잖아 굳이? 모르죠 필요없고 지진을 할까말깐데 지진을 할까말깐데 어? 바디프레스 내가 썼나? 나 바디프레스 어디에 썼나봐 떡보에 하루한테 썼나? 떡보에 하루한테 썼나? 아 떡보한테 썼대 those 지진 떡보에 털어이가 되세요 지진 떡보에 Surely 생각나도 premise Menu 줄래가 없네 오히려 애국보승이 주는거 어때? 없거든 땅이? 이거 빼고 드럼어택 빼고 좌석 안붙어도 여러가지 속성 있으면 좋으니까 모코모코니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 빼야지 못뺴 아 이 포할못들 진짜 포할못들 때문에 내가 못살겠다 어 뭐야 아니 쓰레기 독이자야 독 소원 감사합니다 드럼어택도 떠올릴 수 있어요 자 봐봐 지진 둥 음 견제폭이 딱 넓어지는게 중요하지 그죠? 데미지 차이 그렇게 많이 안나는데 음? 아 포할못들 포할못들 때문에 게임을 못하겠어요 사실상 어 코뿌리다 코뿌리 거대 거대 코뿌리로 진화할 수 있잖아요 아 에블리 이거 뭡니까 벌레 벌레 폐허린가 다 별로네 하지만 랩차가 나기 때문에 유턴으로 패면 소원 감사합니다 자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이대로 바로 그 어디지 슛시티인가 슛시티로 갑니다 어 끼리동이다 대왕끼리동 대왕 끼리동 이걸로 해도 잡을 것 같은데 리자몽을 어떻게 잡냐고요 땅을 영입했잖아요 땅 근데 강철 땅이네 한 배네 전기 전기로 그냥 화력전 하자 전기로 화력전 떡볶이 근데 벌레라서 불에 타요 서로에게 화력전이야 나는 4배 쟤는 2배 어때? 아니 나 한 배네 한 배 바위가 반감하고 벌레가 타니까 완전 카운터네 떡볶아 나 그거 하나만 더 잡고 싶은데 막 올라오는 거 기운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저기 있다 기운 어 뭐야 얘 뭐지? 얘 좋아? 얘 풀인데? 딱 봐도 60이야 갉아먹어 보자 에스퍼 격투라고요? 에스퍼면 벌레 격투니까 바위 한 배 데미지 서로 에스퍼 시조 크로스 뭐야 아 와이드 가드 어 남았어 잡자 러브러브볼 러브러브볼 잡았어 오우 떡볶아로 오실네 껍질 깨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껍질 깨서 자신의 방어와 특수방어를 떨어뜨린 공격수 껍질 깨면서 강화하네 육문이네 삼문 삼문 이거 개좋다구요 껍질 깨고 칼에 넣기 이거보고 키우는데래 해봐 구멍구멍파 바디프레스 쳐내라고? 바디프레스 좋은데 아 방어가 높을수록 안좋구나 바디프레스 차네 야 60랩짜리가 들어왔어 에스파 격투어 무사라 불리는 포켓몬 리베르 따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팔꿈치의 칼라를 사용한다 이름 뭘로 할까? 떡볶이 유산 특채 근데 에스파 받지 않아 쾌걸 만두콘 포획률 45인데 1티에 잡았대 대파만두 대파만두 대파만두콘 쾌걸 만두콘 7등신 만두콘 전장의 신 파마첵스 배추도사 지존격투가 교자콘 소롱포 명인만두콘 공포의 쓴맛 얼레리 꼴레리 격투면서 에스퍼 문무 문무를 겸비한 거잖아 그치 문무 겸비한 여몽 여몽 펀치네 여몽의 에스퍼 공격 그죠 형주를 그 잡아먹었을 때 여몽의 에스퍼와 실제로 싸움도 잘하기 때문에 에스퍼 펀치지 에스퍼 펀치 근데 얘 안쓸 것 같은데 정들어가지고 고스트에 약해 실제로 고스트에 약해요 만두 쳐내고 한번 써보자고요 고스트에 약해 아 시른데 그럼 뭐 쳐내 후원 감사합니다 떡보에 하루 정 들었는데 근데 바위가 겹쳐 그치 바위가 겹치죠 떡볶이 아닌데 강철 땅이지 안겹치네 겹치는 거는 오히려 만두콘이야 수원 감사합니다 만두콘 한 번 빼봐 제일 레벨 높아 뭐 배울 수 있어 매지컬 리프 배울 수 있고요 수원 감사합니다 전기 자석파 배울 수 있고 잠자기 스톤 샤워 웬만한 거 다 배우네 애교 부리기 도깨비 불 깨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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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 배우나 와이드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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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 파동 절반만큼 그냥 회복기가 있네 공격은 아닌데 사이코 커터 깨뜨리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급수호가 터지니까 사이코 커터 공격 188 특수 방어 특수 방어도 좋아 아 에스퍼에요? 퍼스트 가드 빼 가드로 쳐내고 스탯이 공격 몰빵에다가 정신공격에서 저항이 있어 세차기 휘두르기 악 일단 배워 안되네? 파동탄 파동탄 아 듣고 없애줘 그럼 그냥 쓸 수 있는 거 하나 넣을까? 아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이노소어로님 기술 떠올리기 하면 알았어 그럼 이제 돌아가 잠깐만 한번 싸워보고 일단 너클 시티로 가 일단 너클 시티로 가 엘레이든 삼색펀치 찌르기 계통 지진 임파이트 산협의 박치기 다 배워요 엄청 좋은 거네?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그쵸? 듬직하거나 귀여워야 되는데 둘 다 해당이 안 돼 포켓몬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듬직하거나 귀엽거나 강철톤도 떠올려 보자 차밍보이스 최면술 드레인키스 봉인 환상빔 생명의 물방울 명상 후원 감사합니다 떡보봐봐 얼마나 든든해 와 꿈먹기도 있네 얘? 특수공격이 너무 떨어져 그치? 아깝다 연속 자르기 염동력 특공이 왜 이렇게 많아? 제비반환 비행 일단 비행 하나 익힐까? 비행 하나 익히자 제비반환 칼춤? 칼춤은 뭐지? 공격을 크게 올리는거? 근데 얘가 크게 올릴 수 있나? 칼등치기 칼등치기 아 살려두기 치우파동보단 좋다고? 칼등치기 왜 좋아? 피차는데? 칼등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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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강철턴도 한번 봐 번개엄리 있어 좋은 거 많은데? 깨물어 바수기 깨물어 바수기 좋은 거 많은데? 삼색업리 불꽃 하나 배워놓자 어때? 불꽃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불이 없어서 봐봐 일단 강철이야 근데 내가 힘든 게 뭐야? 불을 만났어 그치? 불을 만나면 땅으로 해서 하고 물 불을 깰 수 있는 게 뭐지? 땅 공격 물 물 워터 물 땅 바위 바위가 있어 바위로 공격해 물을 만나 물은? 물은 뭘로 공격해? 비 맞기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빙 빙 쏘 용의의 숨결 저주 되게 많다 구멍파기 번개 업니를 하자 에스퍼가 격투한테 좋잖아 격투는 땅으로 공격하고 에스퍼 안 써도 되잖아 그리고 에스퍼를 써야 할 때 전기로 배우자 물속 있는데 왜 보내냐고? 상대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항상 좋은 구도만 나오진 않아요 바꾸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아 진짜 포켓몬 알못들 스토리에서는 여러 가지 속성을 하나씩 박아 놓는 게 좋아요 다른 거는 막 몰빵 해가지고 막 자속 버프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얄못들아 나 타고 가고싶은데? 나 타고 가고싶은데? 맞아 약물이 달걀 해준단 말입니다 거기다 기차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기다려 이완걸 고민을 해결했더니 나도 금랑님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어 오오 드래곤호브 대 호브 따라왔어 금랑 쫄개가 돼가지고 이제 따라다녀 너는 챔피언과는 다르게 정신없는 아이구나 그렇지만 이 금랑님에게서 드래곤 배치를 받은 실력은 진짜였어 폭풍과도 같은 너의 기세는 아무리 나라도 기가 죽었다니까 그럼 그렇고 너희들 챔피언컵의 토너먼트에서 이겨서 반드시 단들과 싸우고 와야 된다 네! 유력한 우승 후보는 저구요 그 다음은 이왕걸이니까요 자 가자 이왕걸! 열차가 왔어 자 어느 순간인가 부터 계속 내가 조패줬더니 이왕걸도 대단히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챔피언컵의 유력한 우승후보고 그 다음이 이왕걸이다 조패지가 좀 됐나봐요 지속적으로 패줘야 되는데 가라르의 아니 전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테니까 말이야 자 로토무를 가지고 슛 스타디움에서 최고의 시합을 하자구 자 10번 돌에 눈이 녹으면 어떤 경치가 펼쳐질까 해! 그리고 선발받고 다 강력한데 진짜 이제 축하합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물건이 늘어났어요 오! HP와 상태이상 모두 회복해 한 20개 줘봐요 골드 스프레이 이렇게 좋은 거 사는데 보너스도 안 주고 말이야 자 호브 가자 10번 돌어 눈으로 된 벽 같아 얼음 타입 포켓몬이 뿅 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데 얼음은 격투로 팬다 챔피언컷까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 나는 나 자신과 팀 멤버 포켓몬들의 잠재력을 믿고 있어 뭘로 바꿨을까? 계속 구조조정을 했는데 오씨 깜짝이야 아니 여기 게타로보가 뭐야 이거? 고스트인가 보다 그죠? 얼음이 고스트래 아 격투가 안 닿잖아 상성이 안 좋네? 아 그냥 얼음이야? 깨트려 녹아버렸어 지우도 얘 키운데 그럼 안 키워야지 눈 쓰게 오 이거 빛난다 빛나면 뭐였더라? 아 와트죠 아 좀 약하게 때려볼까? 자 요정도 애매하네 하이퍼블로 이 녀석 자 수집 아 수집 아 수집 얼음 귀신 얼음 대가리 관우 귀신 관우 귀신 냉동관우 잘 포장해가지고 상하지 않게 관우가 상하지 않게 기력의 덩어리 어 얘 좀 커졌어 그치? 순식간에 얘도 잡아 와트 주니까 뭐쓰게 아 얘는 이미 있어 깨트리다로 얼음 부셔버려 아 근데 이거 이 정도는 만두콘도 할 수 있는데 어? 마지막 기회야 만두콘 예 옛정이 있어서 니가 10번로 지나서 슛 스타디움 갈 때까지 너 혼자 해봐 만두콘 그럼 내가 너를 계속 기용할게 가자 자 이 녀석도 물리쳐봐 얼음이니까 쉽게 부시겠지? 수현 가을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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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걔 걔 여자 버전인가? 얘는 특수공격 에스퍼 인가 네 유리 공격 가을이안 구멍 파기를 일단 들어가 스피드 빠르니까 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아 아 지가 쌀인 눈이죠 내 공격 때문이 아니죠 명상을 썼어 여기서 바보 특수공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특수방어랑 이 자식 내일을 봐 나는 오늘을 살아 이 자식 쓰 드레인 키스 안 맞죠 바로 올라와서 치강 끌면서 상성도 잡아먹는 만두콘 이게 만두콘이지 그치 이 맛이지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치마 입은 포켓몬인데 수컷이라는데 주목해야 된다 아 그러네 자 가자 저 녀석 구조대 등산에서 무리하는 건 금물이야 수원 감사합니다 등산가 얼음이 많겠죠 강철 아 강철톤 땅 한 배 데미지로 깨트릴 수 있죠 땅은 안 먹히지만 어 아니네 땅은 그냥 반감이 아닌가 봐 트리플킥으로 조집니다 근데 방어가 좋아요 한 번은 끝나네 아 한 번은 끝났네 트리플킥으로 조지면 온골 참 안 터지겠다 그죠 한 대 두 대 석 대 방어력이 200이 넘을텐데 그치 잡아버리고요 만두콘이지 이게 이게 만두콘이야 아 만마드 아 그대로 써 땅이죠 그래도 임파이트로 조집니다 와다다다다다다 아 아 와다다다다 자기보다 강한 상대에겐 할 수 있을 만큼 해봐도 안되는구나 관우, 여몽, 적토마 다 나왔대 체력이 너무 없는데 어? 검은 마인맨 뭐야? 저기 뭐야? 눈설왕도 있어 야생마인맨 수원 감사합니다 아아 아 아 한대 두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더 아퍼 싸라기, 싸라기 아 아 사망했어요 만두콘 후원 감사합니다 철수 명중 명중력 올려주는 아이템 두코니한테 주면 트리플 3타 거의 확정으로 맞추는거 아닙니까? 스읍 가라른 모습 한번만 뒤에 더 줘 한번만 더 줘 한번만 더 줘 그리고 회복 안해줘 그리고 회복 안해줘 한번만 더 줘 그리고 회복 안해줘 왜냐면은 그 확률 낮은게 얘는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잔뜩 있거든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봐줘 이 녀석아 두번째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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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렸네 소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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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시는 58 그리고 윤서랑 생기겠고 철수 형님 같이 생겼네요 다이맥스 사탕 만두코나도 줘 그리고 이상한 사탕 두 개죠 왜 버릴수도 있지 하고 특수한 파워는 주위의 공간을 왜곡해서 포켓몬을 거대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게 거다이맥스입니다 다이맥스랑 거다이맥스 포푸니 자 포푸니는 트리플킬 얘 좋아요 얘 악인 것 같은데 격투 터지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발 한방에 저렇게 돼 악 얼음이래 후원 감사합니다 시끄러워 할만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회복 없어 회복 없는데 이거 전투많이 끌어가지고 해가지고 싸라기 눈 때문에 깎이는 거 이거 이제 안돼 어? 안봐줘 메탈 크로 강철? 격투한테 안되죠? 한대 자막 아까 걔 진화한 건가 보다 아 길게 싸우면 안좋아 뭐야 얘 포접한데? 임파이트 어 방어가 떨어지지 안되는데 도써 네 오 바살 Ant 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맨, 승부하는 사람이면 승부맨인가? 멍청한 놈들 이렇게 가면 돼 툴베요? 잡아? 아 왜 먼저 공격하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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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얼음은 왜 전기가 안 통하지? 호흡 감사합니다 호흡 감사합니다 아 이제 나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어 미안한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한 번만 더? 미워도.. 미워도 다시 한 번? 진짜 아 진짜 마지막 딱 한.. 딱! 이거 봐 이번엔 진짜 마지막 딱 한 번만 이젠 진짜 지워버려 아니 풀어줘 이번에 하면 풀어줄게 그냥 아예 후원 감사합니다 풀어줄게 풀어줄게 특기라고 바꾸면 계속 키우세요 이 자식 캐리펌? 비행? 아 하필 비행이지 잔디 너무 감사합니다 아 B로 바꿔줘서 다행이야 피 안 깎여 비행이야 얘가 취약하네 순풍 순풍 순풍이 보이기 시작했어 오케이 내일을 사는구나 난 오늘만 살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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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리스 42632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왜 자꾸 날개를 쉬지 이번에도 날개 쉬게 하겠지 바로 트리플 킷 그치 이제 속성 없어졌을때 후원 감사합니다 1대 2대 됐어 피 안 깎이고 오케이 후원 감사합니다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겠어 좋았어 만두콘 좋아 아 이거 진짜 이거 확률 올리는 걸로 하는게 낫나? 야부엉도 날개라서 좀 힘든데 후원 감사합니다 어? 효과있음? 아 노말이라서 그런가 보다 자속 붙이는게 낫죠? 아 안터졌어 세번째 아 에스퍼라서 에스퍼면 더 좋은데 아 잠들어버렸어 아 비 그치지 말지 어? 눈보라 안나온다 아 누나 아 에스퍼라면 이쁘고 이쁘다 이쁘다 썅 너무하네 진짜 사람들 독 걸렸는데 독도 그거부터 쓰지 말라고 그래 아 pp pp도 없는데 기술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아 만두야 만두야 상대가 안좋아 만두야 만두야 일어나라 아 후원 감사합니다 최대한 싸움 피해다녀야겠다 하필 예를 만났어 만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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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만두야 도망가 실패할수도 있기때문에 리스크가 있는거에요 어 캠프 캠프해도 되잖아 캠프는 해도 되잖아 이거는 원래 해야되는건데 거대 파우더라는거 아니? 얘가 이렇게 강하게 열띤 대화 하고싶다는데 거부할수 없죠 캠프는 해야죠 야 만두야 어 만두야 마음이 떠났구나 자 요리합니다 또뽀열매 심화열매 유성열매 아홉개 다 넣어 아 여섯개밖에 안돼 여섯개나 됐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현 캠프가능 도망가 아니 이거 내가 한게 아니고 제가 한거잖아 내가 언제든지 할수있으면 그건 말이 안되지만 아 이거 마인맨 지나면 저거되나보다 찰리체프님처럼 쟤가 있는거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주네요 귀여운데? 키우고싶은데? 후원 고맙습니다 대왕끼리동 급이었으면 좋겠다 pp 더 차게 뭐야 쟤 양마리도 있네 양마리도 있었어 후우 대왕끼리동 맛 왜냐면 다른 애가 뭐 야심만만하게 뭐 있었다고 했어 맛있는거 후원 감사합니다 쓴맛? 쓴맛도 좋죠 엄청 맛있게 먹죠 먹는 속도가 대왕끼리동 급이죠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좋아졌어 자 가자 자 든든하고 인천의 전사도 아 이제 가야지 후원 감사합니다 최대한 안만나게 피해가고 낙처님 초패자 그냥 모래 날림 땅 땅 그럴 수 있어 아이 전기 전기킥 같은거 없나 뭐야 돌이였어 이 쉴끼가 딱봐도 돌이라고 강철일수도 있는데 이게 딱봐도 돌이지 아 진짜 지저분하게 왜이래 진짜 땅 돌이죠 아 한번 맞았네 확률 올리는게 좋겠다 그죠 맞추면 안써도 되죠 고원 감사합니다 어 56 스탯 올라가고 방어가 나쁘지 않은데 떡보에 하루 방어도 좋아 얘가 아 아 아 얼음 얼음 오잉 오잉 수원 감사합니다 팀이 9대길때 공이 있습니다 아 또 안터지네 아 근데 내가 먼저 때리니까 잡고 다음 있어요? 없죠? 애국보숭이 공격력 180까지 넘었어 아 이거 왜 맞냐고 아 대여르? 격투잖아 대여르 아 근데 대여르 상대할때 이걸로 하면은 눈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는데 쌀이네 얘 3마리나 있네 미친놈이네 으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 당신의 하트에 병건이 권위는 오겨로 구독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이스 퍼넷 고맙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요리는 괜찮잖아 요리는 괜찮잖아요 요리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마침 캠프가 있으니까 침묵도무도 하고 해야되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잖아 여몽펀치가 나갔어도 저 터졌어 솔직히 후원 감사합니다 여몽펀치도 못하는거 왜 만족코넛 하라고 우루 원투리던 호브의 심정이 이제야 이해가 되십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이제부터 여몽으로 해봐 야 여몽으로 했는데 떨어지기만 해봐 그럼 다시 만두콘한테 기회가 주는거야 대왕끼리 동끝 크 또 친해졌어 후원 후원 ож원 꿰 uz 남쪽 다 텐 일부러 터지거나 그렇게 안합니다 펑 엔 uz uns 황 호흡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련입니까 요리 먹인게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자 깨트리다로 이거 강철 깨버리고요 철수 대화는 제가 용이죠? 용이면 용이면 강철에 약하죠 호흡 감사합니다 그냥 방승할 거를 물타기 통해서 여몽펀치 끌어드리네요 봐봐 이거 뭐 일부러야 두폰이가 팔뱃지에 굴러들어온 여몽이에게 쳐댄다는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돼 사실은 어? 전기? 전기인가 봐 철 전기면은 드릴라이너 아 난 드래곤인줄 알았어 깨트리다 쇠 전기인데 깨뜨리다래 철가시 어 데미지 받았어 여몽 봐봐 여몽도 이게 아니라니까? 만만한게 아니라니깐 만만한게 아니라니깐 이거를 만두콘이 해내고 있었다는데 진짜 대단해 소원 감사합니다 연몽인가 뭐 한다고 돼 봐봐 쌀이 이게 은근히 만만한게 아냐 어 얘가 그게 진화하면 이거되나보다 은번 은베시 은번 와번이 되나봐 음와이번 그러면은 비행이니까 깨트리도 안되고 싸이코쿠커터 얘는 스토레지 은번 멋있다 아 공격을 안하네 뿅뿅뿅뿅뿅 뿅뿅뿅뿅 여러분들 이 선수를 주목하세요 자 마을이 나오는건 아니겠죠 하하 아 나 못잡은 포켓몬이 있어서 포프나 얘 잡았나 얘 안잡았네 잡아야되네 제비 반환 제비 반환 아 여기서 좀 잡아야돼 아 왜냐면 포켓도감을 너무 완성을 못했어 오토판 열쇠 참고로 주담아몬 요즘은 아 예 그 그거지 아이스크림 두번째 두번째 지나 아 한번째 지나? 두번째 지나는 그 막 얼음 그 설인같이 되는거? 후원 감사합니다 아 죽어가 되나? 자꾸 만두쉐기를 해 쟤는 있어 얘도 있어 아 아예 있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만두가 거의 육손이지 육손 여몽이 닿은 줄 알잖아 잡아버려 골 좋다 이 자식아 후원 감사합니다 암흑 과거가 없어지면 가라르 지방은 끝난다는 옛날얘기하는데 들어봤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비행이야? 아 비행 어려운데 암흑 과오 강철 후원 감사합니다 강철이라서 격추랑 비행이랑 쌤쌤? 후원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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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은 안되지 효과가 안좋은데 봐봐 세대니까 이길 수가 없어 만두콘이 못한걸 얘한테 하라고 하는건 진짜 말이 안돼 내가 일부러 막 어? 쟤들 안싸운것도 아니고 그치 강철에는 철숫대야 아 비행이 있는데 아 번개가 있죠 두배 번개 후원 감사합니다 아버님 기회가 두 번 남아 얘는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얘도 세 번 죽었다니까 그걸 세 번이 아니야 캠프 캠프를 죽은 걸로 치면 안 되지 후원 감사합니다 플라이곤 바위 벌레 전기 전사도 후원 감사합니다 땅인가 봐 비행인데 땅이야 비열하네 와 포금파봐 위력이 140이야 오오 후원 감사합니다 영웅 펀치를 너무 중요하게 사용하지 마시오 전사도 진짜 미친놈이야. 내가 봤을 땐 왜냐면 포금파에 속성이 붙었어 음악속성은 공격력이 더 올라가거든 나와 별것도 아닌게 되는 줄 알아 지가 귀여운 만두콘 쓰지 미쳤다고 저 여몽펀치 쓰냐 선발은 애국보숭이가 맡아야죠 돈을 벌기 때문에 얘 때문에 돈도 못 벌었어 투표야 투표는 가자 스토리 빨리 깨야 돼요 고함 감사합니다. 우와 슛스타디움 까지 왔습니다 지금 챔피언을 가리는 이 진짜 숭고한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이 싸움 내 여섯마리의 이 일선발들이 잘 싸울 수 있을까 후원 감사합니다. 와 암호가오도 있고 놀이동산도 있어요 어? 쟤 뭐지? 쟤 쟤 아 걔 뭐더라 이름? 다람쥐? 열받는거? 요상린 요싱리스 맞아 요싱리스 후원 감사합니다 요싱리스 암호가오랑 다른 풀포켓몬들 우우 슛 슛스티아 내가 전설이 될 장소야 케헤헤 헤헤 헤헤헤 헤헤헤 헤핰헤 burada 슛스타디움으로 가야겠다 흐한걸 너도 슛스타디움으로 갈쿠지 자 간다 이거 타고 한 바퀴 돌아주는 관광 상품 있나 보다 자 마임마임 파라꼬에서 파크로우가 되고 그 다음에 암워까오가 돼 그죠 기념촬영하면 포켓몬은 웃어준단다 자 이쪽으로 가서 어 회복 회복해 주자 회복해 주고 포함 감사합니다 경북 포항의 40대 여성이 코로나 확진을 받더니 도망가 버렸답니다 포항분들은 길거리에서 조심하세요 자 여기서 어 이 아저씨 하라르 지방 오오 여기 기술 머신을 혹시 리피드볼 퀵볼 라엉 하이 루피 라엉 급 루피 하이 마린 호환 사진 도망가 로봇 가비 strictly 본격 2 아름다 흐흫 해성조각 팔죠 고은 날개 팔죠 큰 금구슬 팔죠 큰 진주 카리정 아 또 안 눌려 아 교체 충전 교체 에라이 요식리스야 후원 감사합니다 됐어 진주 별의 조각 바람 별의 모래 바람 후원 감사합니다 아 세 번이나 아 무슨 소리예요 어? 여몽 펀치 하는 거 봤잖아 근데 어떻게 방출하냐고 향기버섯 어? 안 눌려 바람 바람 어? 여몽 펀치 하는 거 못 봤어? 왜 왜 방출해야 되는 건데 어 저렇게 귀여운 만두콘을 우라우스 우라우스 데리고 오면 극감만두콘 우라우스가 뭐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또 안 눌려 소원 감사합니다 왜 왜 필요없어? 뭘 만두콘 먹이려고 왜 왜 왜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언제 먹었지? 언제 먹었지? 이게 효과가 없어? 어 전투 경험이 많아서 그렇대 전투 경험이 많아서 그렇대 아 얘 주자 아니면 떡보애로 철수대야 철수대야 됐네 됐네 원래 철수대야 주려고 했어요 자 아직 사고 싶은 걸 못 사나? 돈이 없네 그 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기초 포인트 일반 전투로 쌓여서 스토리 진행 한 멤버는 막판가면 거의 다 차지습니다 자 오늘 다 깨겠습니다 가라르 지방을 둘러보고 싶어 재미있는 트러블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지그재구리 음악을 좋아해서 말이야 여기서 한번 볼까 노력치가 만땅상태래 노력치 만땅이지 말지 투표때 보자고 그래 투표때 뭐 인정하겠습니다 투표때 나오면 받아들일게요 자 오늘 켜나가는 날 자 얘들아 나 한번 해볼게 경균이 후원 감사합니다 볼가위가 왔어요 볼 좋은걸 주겠어요 볼 드림볼 아 잠듬상태한테는 드림볼 불 드래곤 키우겠다는거 만두콘으로 키우시네 심오한게 있어볼 어 말이가 나 드디어 시작이구나 험난한 체육관 챌린지를 돌파한 우리 4명이 펼치는 세미파이널 토너먼트 말이야 물론 마지막까지 남아서 챔피언과 시합을 하는건 내가 되겠지만 왜 4명이야 비트 나고 했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완걸 선수는 밸런스는 좋은데 반대로 결정력이 부족한 느낌 이번에도 챔피언이 연승기록을 경신하겠지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비트는 어중간하게 붕 떴는데 다음 시리즈를 위해서 이렇게 한건가 접수처는 이쪽이야 내가 1등으로 엔트리했어 1등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1등 트레이너 트레이너라는 소리지요 자 활약을 익히 들었습니다 체육관 배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너와 큰 무대에서 싸울 준비가 모두 끝났어 결국 비트는 실패했나보네 녀석이라면 뭐라도 했을 것 같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보다 이완걸 대기실로 가자고 비트가 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체육관 챌린지를 돌파한 체육관 챌린저들이 펼치는 세미파이널 도나먼트입니다 준비가 다 되면 스타디움 코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후원 감사합니다 떡보야루 왜 살아있냐고요 떡보야루 중요해요 떡보야루 그만 미워해 떡보야루 귀엽기만 하구만 떡보야루 괜히 불쌍한 떡보야한테 그래 자 들어갑니다 자 4강 근데 이거 불리한거 아니야? 우리가 박터지게 싸워서 지쳤는데 그치 챔피언이란 사람은 지친 사람들 막타만 치고 여몽펀치 같은 놈이네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챔피언이야 어 마리? 마리는 기본적으로 악이야 악은? 뭐다? 만두콘이다 스파이크 마와를 부흥시키는게 일이라든지 짊어지고 있는게 많지만 결국 나 자신이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걸 알았어 영태형도 켜낭중이신데 배두라지는 입단체력검정을 켜낭으로 하시는건가요? 자 마리는 악이야 5천원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유저 고맙습니다 앙기머리님 렛파르다스 전형적인 악이죠 자 때리고 빠지면 됩니다 챡 금요일엔 폴가이잔 금요일에 뭐할지는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참석 인원에 따라서 그 게임을 정하려고 벌레가 유턴 좋죠 전형적인 안타입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에게 내 실력을 증명시켜 보이겠어요 자 만두콘 나와 후원 감사합니다 리오넬 베시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나의 시대야 이날을 위해서 서름을 견디고 왔다 아 안바꿔 가재병균 기왕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트리플킥으로 맛좀 보여줍니다 아 처음부터 안맞아? 후원 감사합니다 한대 두대 석대 그렇지 이맛이지 이맛이지 후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음룰관이 다음 이게 만두콘이지 2판 4판 태클 좋아 보이는데 2판 4판 태클 좋은데 120 2판 4판 태클 2판 4판 태클 1판 2판 보여줘 증명해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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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판 2판 2판 저 아픈데 시간 지날수록 어 나 동 묻었어 왜 맹독은 필중기래 아 너무 미래 안되겠다 회복도 되는 회복약을 먹자 아닌데 아 상처야 아닌데 이건가 맞나 아 이거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독이 말끔하게 회복되고 피도차 아 미움 스택을 쌓았다고 그래 안되겠다 자 다이맥스다 다이어스 다이어스 스피드도 늘어나겠죠 거대 만두콘 자 다이어스 부터 때려 뿡 이게 만두지 야 춤추는거 한번 뭐라고 이걸 처내라고? 버디까보여라 모르페코? 모르페코는 전기 전기압이죠? 그대로 써 양말이 얘는 진화 안하나봐 다이 너클 다이 아 마비같은거 안걸리죠 너클 꽝 수원 감사합니다 스피드 왜이렇게 빠르지 자 다음 너무 쉬운데 오롱털 그대로 싸워 만두털 모두가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고말거야 오롱털 무슨 탈레데모어 무슨 개같다 개조인간같다 총원 감사합니다 왕펄 타이너클하면 되겠죠 악타이브니까 오빠는 쓰지 않지만 나는 승리를 위해 거다이맥스를 쓰겠어요 악페어리를 그럼 한배네 페어리네 악인데 어떻게 페어리가 같이있지 악한요정인가봐 악타이브 아 나 얘 만난거 같은데 그죠 숲에서 만났는데 오롱 얘 애기버전 공격이 올라갔어요 다이 페어리 다이 아 나 이제 작아지는데 페어리지대가 됐어 아 작은 만두풍이 되어버렸다 상 상황 오롱털은 미스트필드 만두콘은 공격이 업 검은띠의 테크니션 할 수 있겠지 트리플킥으로 세번 나눠서 때리면서 테크니션 터지면서 한대 그렇지 두대 그래 이거야 만두콘 할 수 있잖아 하하하하하하하 이거야 이거지 이게 만두지 자 오롱털 아무것도 아니죠 만두콘 조금 쬐깐해져가지고 어? 공격 두배 붙은 상태에서 개패버리기 야호 빵종주우리님 1년구독 감사합니다 만두콘 넌 최고야 너희의 좋은 점을 많이 알 수 있었어 1560 8만원 아 680원 스타디움에 있는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어 나와 포켓몬에게 보내는 응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어 기뻤어 이응재응이 후원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졌지만 보고있는 모두를 열광하게 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누가 챔피언에게 도전하게 될지 오빠와 함께 객석에서 확인하도록 할게 내 다음 패배자 후원 감사합니다 이왕괜 굴속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의 시합을 보고나서 1000% 이겨야만 한다 하고 내 팀 멤버들이 활활 타올랐더라고 자 호부 호부는 누구랑 싸울까 실례합니다 방금 막 들어오셨는데 부르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시합이 끝났습니다 하 호부 선수의 압승이었습니다 하자마자 그냥 이겨버렸어 준비가 다 되시면 배틀코드로 코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곧 세미파이널 토너먼트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이왕괄 선수와 호부 선수 챔피언에게 추천받은 두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이곳엔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료수 뭐 있는데 저거 먹고 싶은데 이곳은 뒤로 나갈수가 있네 와 이왕괄이다 체력 회복하고 와도 돼? 어? 뒷문으로 도망갈수가 있어 런할수가 있어 아 자동으로 되어있다고요? 아 그러네 척패셜이더라 자 갑시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서 중간에 못 이길 것 같으면 레버 파고 오라고 여기 만들어놨나 보다 그죠 패고 줘 웃자 웃자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챔피언이 추천한 두 분이 싸우게 될 줄이야 코트로 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호브 야 호브 많이 컸어 그지 이 까라르 지방의 지배자는 누구인지 다시금 새겨줘야겠어 볼통에 담뱃불 좀 한번 붙여보라고 하겠네 저 새끼 저거 팔롱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 문득 떠올랐어 형에게서 포켓몬을 받은 너와 함께 이곳에 서게 될 줄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그날 했던 약속들을 지키겠어 알았어? 이기는 건 나라고 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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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호우 지금 6차 대혁명일 거야 포켓몬 트레이너 호우가 승부를 걸어왔다 베울 아 우르 계속 쓰네요 베울 노말 이왕걸은 저기 필드에 두면 못찾겠다 대가리 색깔 봐라 마당에서 싸우던 우리가 스타디움에서 시합을 하다니 투지가 마구 샘솟고 있어 물을 깨뜨리다 뭐지? 강철인가? 강철 노말인가? 일단 깨버려 대가리 원래 노말이었는데 강철 붙었나봐 감사합니다 아 노말이에요? 아 강철 만약에 강철이면 강철이면 두 배였 네 배였네 우르 암호까오 암호까오 전사독이죠 비행 담당 야 오랜만이다 얘가 진짜 숨은 강자죠 우리 파티에 소원 감사합니다 파라꼴을 여기까지 키웠어요 까마귀 멋있다 약간 보이스로 오버드라이브 야 맥하 ALL 암호까오 사ording 다음 얘가 진짜 진짜 미친 공격이야 특수공격하고 공격이 비슷해 게다가 방어가 좀 약하지만 잔만보 노말 노말 알죠 담당 만두콘이죠 샌드백이죠 만두콘 앞에서는 샌드백이에요 킹두콘 아 살 떨리는거 봐 지방 봐 다 분해시켜버려야지 원심불리킥 이 자식아 한대 올조겐 자 3조격으로 가볍게 처리하고요 자 다음 나와 코브가 더 쉬워 마리보다 찌른 성게 성게 성게면은 물 애국 애국보신 전기 단일이라고요 물 물도 있는거 같은데 물은 없네 지지진 광 정신 못차리죠 전기는 땅한테 안된다는거 자 다음 나와 인텔리레온 아 물 그대로 써 아 그대로 써 인텔리레온은 물하고 에스포 기술 좀 썼던거 같은데 근데 속성은 그냥 물 에이전트 포켓몬 소원 감사합니다 자 그냥 싸우면 좀 그렇죠 더 다이맥스로 아니 다이맥스가 돼서 다이 그레스로 쭉 빨아버리겠습니다 코브 지금 한대도 못때렸죠 그리고 떡보애하루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뚱 떡보애하루랑 강철톤 빵 소원의 별에 담은 내 마음 여기서 보여주겠어 다이맥스다 얘는 거다이맥스 대빈데 쭈웅 얘도 안되네 그냥 다이맥스네 그냥 다이맥스네 40 group 다이 그랬어 프로 1рат 5 4 자 서열 정리 해주고요 멸치 포켓몬이 떡보야루 포브스타디움 구경하고 가 이게 중요한거죠 안에서 구경하는거 후원 감사합니다 으 분하다 이왕글 고마워 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11,760원 이번달 세금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체육관 챌린지를 클리어한 포켓몬 트레이너들의 무대인 세미파이널 토너먼트 우승자는 이왕글 소니아 누나가 우리를 보고 영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나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왠지 너라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거 같은 기분이더라 헤헤헤헤헤헤헤 축하해 이왕글 그리고 포켓몬들로도 축하해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순수한 시험 그 자체여 싸악 너희에게 추천장을 써주는 것을 주저한 트레이너가 있었다니 그 형이잖아 그렇기에 더욱 나는 나 자신과 팀 멤버 전원의 힘을 챌린저에게 전력으로 부딪치겠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국보승이 3킬 전사독 1킬 근데 소드실드 그 전설의 포켓몬 왜 안잡지? 나 다시 그 마을에 갔어야 됐나? 거기? 숲에? 니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게 그래 맞아 이완걸 지금부터가 중요해 근데 나는 일단 호텔에 가서 쉬고 싶어 그 전에 에너지를 충전해야지 뭐라도 먹으러 가자고 그래 좋아 형은 가리는게 없겠지만 모처럼인데 맛있는걸로 부탁할게 마침 나한테 가재사나이가 있습니다 박스에 가재사나이가 있어요 배우르랑 가재사나이의 조합 각자 하나씩 제출하죠 이완걸 선수 호부 선수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고마워 항상 고마운 존재지 그 개들은 알아서 나오니까 걱정하지마 파이널 토너먼트에서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있어요 이제 그만하죠 이완걸은 지금 피곤하다고요 게다가 은근슬쩍 무례한 질문도 하고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형과 약속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죠 굉장히 화가 났어요 휴 유명인이 된다는건 힘든 일이구나 콩진호부입니다 형은 빨리 안오고 뭐하는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호부가 저렇게까지 화난거 처음 봅니다 몇시간 후 왜 이렇게 늦는거야 이상해 형은 어떤 약속도 지키는 사람이야 챔피언이 된것도 나와 약속했던거라고 후원 감사합니다 저녁 약속 지키는 것정도는 식은 죽 먹기인거 아니야? 참 시끄러운 녀석이구나 그렇게 떠들 여력이 있었다면 시합에서 좀 더 힘을 내보지 그랬니? 근데 이거 서열로 치면은 저자식이 최하 아니야? 그런 나쁜 사람같은 모습으로 바른만 하지 마세요 두성님 저는 진지하다구요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는거 보니 니가 이기지 못한것도 이해가 되네 그리고 챔피언이라면 로즈타워에 갔단다 응? 모노레일 타는 곳에서 마주쳤었어 로즈타워에 가야하니까 약속이 늦을거라고 너희한테 전해달라고 떠구나 로즈타워요 이제와서 무슨일이지? 두성님 전해주러 오신김에 로즈타워까지 안내해주세요 저도 이왕걸도 로즈타워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이랜이랜 정말이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려먹는 형제들이로구만 자 파이널 토너먼츠가 개최되지 않으면 나도 곤란하니까 도와줄게 자 갑자기 되게 무슨 최강의 필살기 쓰듯이 로즈타워로 놀러가볼까? 오예! 두성김 최고야 그럼 메발이 없이 자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명인사도 보러오는 시합이라고 하면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매크로 코스머스에 초대를 받아서 시합을 보러 왔습니다 자 지배인 다녀오겠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포켓몬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 검 포켓몬 자가용 제트기 대신에 워그를 타고 가라를 해오느라 지쳐버렸어 아내는 이것저것 불평이 많지만 사실은 포켓몬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악타입 관장특 착함 자 갑시다 이왕걸과 시합하느라 오늘은 여름으로 지쳤는데 옐단은 이왕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같이 좀 도와주렴 동생아 옐단은 옐단까지 붙었어 아름다운 남매로군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올리브님? 로즈 위원장님은 챔피언과 아주 중요한 미팅 중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도 방해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로즈타워에는 관계자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로 로즈타워에 가려면 기가 필요하니까요 오 모노레일로 가려면 다시 말해 로즈 위원장님이 계신 로즈타워에는 누구도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키는 제가 고른 리그 스태프에게 전해두었습니다 얘한테 가져가면 됩니다 로즈 위원장님은 소소한 놀이를 좋아하시거든요 보통의 리그 스태프와 제가 고른 리그 스태프를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갈 수 없는 곳 갈 수 있음 어떻게 할 거야? 그야말로 위기로구만 저 녀석을 잡아야 돼 옐단의 응원까지 나는 스타디움 앞을 찾아볼게 자 떡 먹은 욕만이 게임 자 갑시다 옐단이 잘 못 싸워 저렇게 생겼어 올리브의 리그 스태프 다시 말해 나쁜 리그 스태프를 찾아보도록 할까 애매하게 생긴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 자 이 녀석 이 녀석 아니에요 옐단 선글라스를 벗을 텐데 말이야 여기도 있네 이 녀석 마리 나랑 얘기한다고 해서 나쁜 녀석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양말이 양말이 말을 못해 여기에 껴있는 거 봐라 이 녀석은 이 녀석 넌 뭐야 선글라스로 구분된다니 미묘하구만 어 여기있다 뒤를 돌아있어 이 자식이다 너지 이 녀석 수상해 보인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뒤돌아보게 할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해보라고 키를 찾았다 뭐라고 앞불사 뒤를 돌아보고 말했잖아 이 선글라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더 정상적인 것 같죠 강철 지진으로 맛을 보여주고요 둥둥둥 자 다음 여기가 이렇게 가라르 지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철이 붙어가지고 팍시 61렙 아이엔트 벌레 강철 그냥 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마리아의 응원은 효과 만점이라구 갑자기 응원을 해줬어 뒤에서 옐단하고 지진으로 지진이 세니까 꽝 시즈어 크로스 아프죠 넷발로 비벼 12렙 이 녀석아 호부보다 쎄 저자식이 60렙 이런 젠장 말걸지만 얼떨깨를 돌아봤잖아 리그 준우승 스쿼드급 두 마리만 가지고도 이렇게 했어요 무서운 속도였어 다시 잡아 찾아봐 너도 여깄다 얘다 도토리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한명 추가됐다고? 예? 어? 매요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 자식 실전? 실전은 안하죠 전 스토리만 합니다 입치트 아기가 아기잖아 강철패워드야 몰드류 얘도 강철 땅이야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쏴 격추를 해도 되는데 할 수 있겠어? 랜덤으로 올리네 대가리 뽀잉뽀잉 좋아 도망치는 동안 포켓몬을 교체했는데 한 번 더 잡아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6개 갖고 있잖아 다시 도망가 이쪽으로 갔어 이 안에 있다 후원 감사합니다 굉장한 관찰력이구만 민행 철씨구 철? 강철만 써 주펄님 호스팅 주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깨트리기 뽀잉뽀잉 안 죽었어? 철가씨 후원 감사합니다 침 뱉으면 유죄죠 강철톤 강철 땅 격투 그리고 여기서 만두콘이 또 대가리 깨버리기 얘는 특수 공격으로 때려야 되는데 gee 오케이 공격을 올려주겠죠 이번엔 됐죠 이때 임파이트 조진 Sicherheit 강철اف 강철 committees 견디지 못한다 응골차 많이 왔어 철수대야 숨바꼭질도 안되고 승부도 안되면 도망칠 수 밖에 없어 이거 완전히 궁지에 몰린 모양이구만 그렇지만 올리브님에게 혼나기 싫으니까 포기하지 않겠어 모노레일을 타면 된다니까 모노레일 같이 타자 자 같이 타 이렇게 되면은 뺏을 필요가 없죠 얘가 어차피 같이 타주니까 에스코트까지 해주죠 츠 Technologies 에앙 재기라 이왕걸 나쁜 리그 스태프를 몰아넣더니 참 잘했어 기특한 일을 한 너를 칭찬하는 뜻에서 최고의 노래를 불러줄게 보잘것없는 가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뿐 앵 하면 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앵 뚜송 뚜송의 노래 뚜송이 어? 뚜송이잖아? 무슨 일로 거리 공연을 하는거지? 거리 공연이라기보다는 역사 공연인데? 가보자고 어 막 다 지금 사진찍고 난리났어 SNS에 올리고 지그재그리도 신났죠? 반응하죠? 악타입이라 아 라큰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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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으로 내려오고 와아아아 그래서 벽을 뿌어뜨려 버렸어 키를 뺏었습니다 이제 로즈타워까지 모노레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리 신났어 지금 이만걸 호부 지금이야 어서 가라 짜식들아 응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가 로즈타워야 가시가 이렇게 있네요 이거 그거 아니야? 에펠탑 길게 만든 버전? 로즈타워야 꼭대기가 얼마나 높이 있는거야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거야 예일단은 다들 나쁜 리그 스태프들을 상대하고 있어 그렇다는데 이왕걸은 어떻게 할래? 자 먼저 가자 니가 로즈타워로 가는 길을 만든거야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가도록 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건 그렇고 참 별난 비상인거 같아 위원장을 기쁘게 하려고 모노레일의 키를 숨기다니 위원장도 그래 챔피언의 발을 묶어서 뭘 어쩌라는건지 도통이 이해가 가지않아 다 처리하고 왔어 엄청 강력해 과거의 스파이크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열광적이고 만족스러운 라이브였어 앵콜 공개는 없지만 돌아가면 저기 가보면 다 시체가 되어있어 일반 승객이든 저 막는 애들 자 먼저 가도록 하라구 자 가자 이왕걸 왜 있을까 왜 만났을까 왜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거든 위원장하고 무슨 일일까 짱크다 게다가 짱넓어 짱크고 짱넓고 그거 알아? 로즈타워드 파워스폿이라 여기서 대결하나보다 꼭대기에서는 다이맥스를 할 수 있다나봐 위원장님 뒷광고를 줄이라고요 리자몽 밥값이 얼만지 아십니까 꼭대기 끝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이러면은 또 중간중간에 또 얘네들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야? 스태프는 즉시 짐입자를 쫓아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었지? 올리브님도 저렇게 말씀하시잖아 보너스를 잔뜩 챙겨야겠어 100층까지 저걸 해야돼 아이앤튬 강철만 써 강철만 그래서 그걸 써야돼 지진으로 맛을 보여줘야돼 땡 근데 따까리는 따까리 진짜 따까리끼리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호부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녀석아 근데 호부가 싸우면 져 얘네가 더 쎄 흥원감사합니다 용돈을 뺏기다니 패배는 적자력이었는구나 내 짐 마련이 자 비켜 이 현장님은 꼭대기 층에 있으니까 말이야 자 가자구 형 내가 갈게 자 호부가 먼저 올라가서 딱 가보면 그쵸 이 현장은 우리의 희망 전기 희망 이 현장은 위망 그 안쪽이 거짓말 그 저거 그 안쪽이 그 안쪽이 내 친구 어딨지? 아 네 친구 이거 말이냐 대가리만 발로 뻥 차면서 자 올라갑시다 올해도 올라가네 어? 왜 멈춘거지? 방해하러 왔습니다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건 용납 못합니다 수많은 관련 회사를 위해서라도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승부할 수 있는 로즈타워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를 만든 곳은 관련 회사인 매크로 코스모스 컨스트럭션입니다 여기서 대결을 할 수 있는 매크로 코스모스 컨스트럭션 어? 끼리동이다 쟤는 누가 봐도 강철이고 자 호부도 나오네 1대3이네 자 베우르 너도 좀 맛좀 봐 지진 좀 동탁군은 부유 때문에 안 먹혀 어? 베우르 버텼네? 끼리동의 급수에 맞았구요 쭈잉 베우르가 방어가 좋아 누르기 꿍 급수에 맞았는데 저장도 신통력 쟤는 철은 깨트리다로 조지면 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이 녀석 기사 회생 뒷발차기 철벽 아 에스퍼철? 에스퍼가 섞였네 한 배 데미지로 때려 빵 아 칭찬받기 위해서 일부러 급수에 맞췄어 그럼 평소에는 맞출 수 있었는데 안 맞춘거야? 급수가 보이는데? 욕먹어야죠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을텐데 쟤가 졌으니 순순히 물러가도록 하죠 그렇다고 방해하진 마세요 올라가는 길에 또 만날거 같죠? 괜히 백층이 아니죠 그리고 얘네도 그냥 엘리베이터 멈추면 되는데 사실은 그죠? 놀고 싶은거 같아요 또 가동을 시켜주죠 또 이쪽에서 나와 지금은 300M의 로즈타워 중에 150M 지점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은 있으신가요? 아 생명 광고도 매크로 코스모스 생명 광고도 합니다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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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또 부유가 있어가지고 안될텐데 그죠? 공격이 떨어지고 공격이 떨어지고 쟤도 부유가 있어가지고 안될텐데 그죠? 일단 지진합니다 꽝 어? 부유가 없어 좋아요 나머지는 네가 처리해 우루야 후원 감사합니다 우루야 뒤지던 말던 처리 못할 수도 있어 누룩이 그래 이정도는 해야지 진짜 어? 내가 다 해놓고 좋아요 자 가봐 매크로 코스모스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근육문 100마리를 위로 쌓으면 150m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기사회생 위력 올려주고 둘이 콤비가 좋다 내가 데미지를 줘서 기사회생이라는 기술의 공격력이 올라가 자 또 올라갑니다 이제 반절 왔어 호흡은 이 순간에도 체력을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ASQWERTYU님 6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년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트위치에 온 지 5년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5년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다음 달부터는 6년차 고맙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답니다 매크로 코스모스 에어라인즈에서 하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엔 비행인가 강철톤 매더 어 가라르기용이 지진 강철 강철 자 우루야 알지 콤비네이션 공격 지진을 쓰면 베후루가 누르기로 그렇지 처리를 못했어 하지만 마비가 걸렸어 좋아 힘껏치기 아 안 아프죠 강철인데 풀한테 공격할 땐 세지 않나 얘 어디갔어 내려왔어 공중버전 땅굴파기인가 보다 공중버전 땅굴파기인가보다 얘가 이것도 그래도 날개라고 할 수 있네 유턴을 합니다 회전 불이 팡 지진 안맞고싶어서 안먹가오 물리치고요 아군을 봐 상대를 안보고 아군을 보고 있어요 아군이 하도 패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사람이 있답니다 파워의 꼭대기에 계신 로즈위원장님은 그야말로 탑오브탑이죠 아무래도 거의 다 온거 같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자고 다왔어 탑오브탑 올리브도 처리해야되나봐 기다려주네 그거 보급하라고 어? 해줬네 이미 시상 시상 300미터 위에 있는 로즈위원장님의 진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지시를 따르는 특별한 스태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러뜨리다니 역시 챔피언 단델이 추천한 포켓몬 트레이너군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셔야 알겠습니다 왜냐면 로즈님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당신을 쓰러뜨리면 챔피언도 실망한 나머지 위원장님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아 단델이 뭐 거부하고 있는데 로즈위원장이 계속 설득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죠 그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정심에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눈여아 이오 아 여기 다이맥스 할 수 있구요 얼음이라서 풀이 안 좋은데 빠져나갑니다 뉴턴으로 빠져나가 펑 눈 눈은 윙 윙 건방진아이 같으니 얼음이면 강찰로 깨버릴 수도 있고 격투로도 할 수 있는데 철수대 한번 할까요 철수대 아 얼음 고스트래 그래서 격투 하지 말래 이 특수공격에는 좀 약한데 아이언테릴로 3퉴겠습니다 퇴사자인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뻥 화상을 입었어 좋아요 다음 야 고스트 타입인가? 밀로틱 밀로틱 매혹적이야 아 물이야? 그럼 애국보수네 뭐야 얘? 유전자 유전자 다 망가진 민용 같다 신용 같다 신용 우드 해머 빵 반동 처리하면 반동 안주는 걸로 해주죠 반동이 없겠어요 염뉴트 염뉴트 딱 봐도 에스퍼죠 에스퍼? 벌레 떡보야로 한번 써보자 염동력 아냐? 염뉴트 염동력인데? 왜 불꽃이야? 불독이래 그럼 구멍파기 더 좋죠? 구운 땅에 독이 스며든 땅 이거 한번 써보자 4배 데미지 떡 보 에 하루 와 워우 자 염뉴트 독가스 하나 하나도 안아프죠? 어 한놈당 한 턴씩 씁니다 한놈당 한 턴씩 허우 오히려 좋죠? 자 다음 아 체력이 많아가지고 많이 다네 달고 퀸? 달코 퀸? 페어리죠 딱 봐도 페어리야 얘들아 싸워 근데 달콤하다 페어리 풀이라고? 다이웟음 벌레 냠냠냠냠냠냠냠냠 야 씨 떡보야루 왜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죠? 다 잡아먹어 버리죠 자 다음 더스트나 더스트나 그 독이야 독 그대로 싸워 일단 거짓말이지 올리브 화낼 거야 아 독하네 더스트나 독이 쓰민 땅일 뿐이죠 굉장한 것을 보여드리죠 로즈타워에서의 거다이맥스입니다 왕 배랑 막 이런거 다 있어 거다이맥스는 아우 이 지우 지우기도 있다 우와 뭐야 이거 뭔 공격이야 어? 땅 공격이었나? 바위 공격? 너도 맞아봐 서로 굉장해 스쳐도 사망해 떡보야루 어? 공격력 감소 아 우리가 더 느린데 제기랄 떡보악 떡보악 저석 아니고 작아져서 바꾸는 거예요 독 독 독은 딱히 뭐 잡을게 없네 헤어리도 안되고 전사독으로 바꿔 다이어스 땅 전기를 막을라고 그러죠 아 철숫대야 화상이라서 쓰기 싫은데? 강철이 땅한테 안좋잖아 그나마 얘 그나마 얘 힘들때 항상 만두콘이죠 구멍파기 시간 끌어 제가 이미지를 바꾸기 전부터 듣기였던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거다이 악취 독공격 무조건 동붙겠다 거다이 악취니까 하지만 괜찮아 숨어 숨으면 거다이 맥스 빠지죠 자 모래바람 멍청한 놈 도갑정 도갑정 구멍파기로 역시 만두콘이야 역시 만두콘이야 역시 만두콘이야 역시 어? 필수교양 구멍파기야 구멍 감사합니다 야호 야호 신무룩한거봐 올리브 넌 정말 구제 불능이구나 이런 실수를 하다니 승리를 거듭한 체육관 챌린저의 실력을 너무 얕잡아봤던 모양이네요 원래대로라면 계속해서 방해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소원의 별은 모두 모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아시지요 이완글은 역시 대단해 고릴타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했어 이상하다 떡보여 하루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단델군 이미 백번은 더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이해해주지 않는건가 챔피언식이나 되는 자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합니다만 천년 뒤에 있을 문제를 지금 바로 해결하려고 내일 있을 토너먼트를 중지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하루일 뿐인데 뭐가 문제인거죠? 다이맥스를 하면 가라르 지방이 위험한거 아니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거야 근데 이미 큰 관광상품이 되어버렸어 다이맥스가 그래서 그게 막 발견되잖아 다이맥스 지역이 그게 막 누수현상이 갈라져가지고 다른 데로 막 그 에너지가 뻗쳐나가는거야 근데 그걸 로즈가 이제 발견한거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니까 마치 그 비전마법 그 에너지에 중독된 그 나이트 엘프 같은거야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고자 하는 애들은 그 하이엘프, 블러드 엘프가 된거지 그게 포켓몬 트레이너들 너무 심취했어 저 드넓게 펼쳐진 가라르 지방을 보게나 단델곤 이만큼의 빛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도 천년 뒤에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네 가라르에 사는 사람들 모두 그때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란 말일세 그렇다면 단 하루에 불과하더라도 한시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네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천년 지나기 전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에너지원이 발견될텐데 그죠? 천년 뒤 위원장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어느정도 이해했습니다 내일 결승전이 끝나면 저도 위원장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AI님이 다 해주실텐데 형! 시간이 돼도 오지 않길래 걱정이 돼서 두속님이랑 말이랑 예일단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어 너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마 호부 어른들은 말이지 자존심 때문에 진솔하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존재란다 호부 이완걸 호텔에 가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내가 사줄 테니까 안 왔잖아 그래서 온 거잖아 사준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안 와서 온 거 아니야 가라르 역사에 남을 테니까요 저희의 승부를 지켜봐주세요 호부는 왜 따라오지? 가라르 역사에 남는다라 아직 무르곤 챔피언 가라르의 역사는 바뀔 것이네 이 나의 손에 의해서 말이지 내일 대회 못하게 막는 거 아니야? 어? 이 자식? 화장실 좀 어떻게 후회해? 그니까요 창피해자 창피해 창피하게 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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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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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간헐적 단식 하면 건강에 좋아요. 하루에 6시간만 먹는 거 효과 있는 거예요? 탈모 가속화. 자체 간헐적 단식 하고 있어. 저는 잊은 잊은 거야? 이 호브님과 파트너 인텔리온이 날려버린다. 자, 잠깐만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대결에서 약 먹으면 안 되잖아. 그치? 회복약이나. 오, 이 앞에서. 드링크. 축제예요. 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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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럼 라면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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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밥은 유통기한 3개월 지난 속풀 라면입니다. 3개월 지나는 건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네. 라알모신에 후원 감사합니다. 기름 냄새 날 수도 있어. 근데 몸에 해롭진 않아. 솔직히 1년 지나도 먹어도 돼. 라면은. 라면은. 아는 게 뭐야 당신들은 대체. 아는 게 뭐야 당신들은 대체. 그럼 뭐 버릴 거야 이거. 안 버리고 해롭다고 안 먹으면. 5개월 지나. 소원 감사합니다. 지금 먹는 게. 지금 먹는 게 제일 몸에 좋아. 액체 소스가. 액체 소스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속풀라면 이거. 되게 매워 보이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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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소리가 쁘고 아는 게. 아는 게. 에이. 손. 소. 소. 찬 라면이였어요 감사합니다 대왕끼리동급 맛 어우 속이 찬다 어떻게 매워? 대왕끼리동급 매움 이거 편의점에서 많이 팔잖아 편의점에서만 파는거야 브랜드가 뭐지? 브랜드가 없어 뭐야? 고기 짬뽕 맛이래 사고 렉기스래 부엉 감사합니다 고기 짬뽕 렉기스 브랜드가 없어 오뚜기 라면 주식회사랑 근데 오뚜기가 안 써있어 소원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매워 겉 빈 사람이 속차 라면을 먹죠 호응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면이 다 부스레기가 돼가지고 족박 2일 열심히 하는데 1박 2일 말씀하신 거에요? 아니요 편의점에서 왔어 아 매워 안 먹어도 위험 생기고 이거 그냥 먹어도 위험 생기는데 위험 생기고 위산이 몸에 좋아 매운게 몸에 좋아 국물 버리면 건더기 나와서 쓰레기 버리기 귀찮아요 소원 감사합니다 아니 국물이 맛있는데 매울뿐이야 닥터민 011 1절 구독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염분 든든하게 채운다 오늘 하루 염분 든든하게 채운다 그치? 소원 감사합니다 고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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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리와 민에 계란, 참기름, 덩어리, 예수, 고구마, 밀가루, 가루를 넣어 먹겠습니다. 놀랍게도 국물을 다 먹어버렸어 이제 건더기만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 안 나와 조금만 힘내 아..속이 찬다 예..끓일 수 있죠 원래 어른들은 여기 먹던거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숭늉처럼 먹습니다 흠흠 후원 감사합니다 한글인데 왜 안된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병건수협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다시다님 후원 감사합니다 리단456님 후원 감사합니다 리단456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가자고 호프야 가자 배부르니까 자 접수하고 와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옷을 갈아입고 체육관 관장 7명이 파이널 토너먼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대망의 챔피언과의 시합이에요 자 진심 체육관 관장들 자 진심 체육관 관장들 아 다 여기 모여있네요 근데 체육관 관장이 될 법한 녀석이 어..금랑도 있고 순무도 있고 그죠 내 목표는 우승이야 야 얘네는 시드네 사실상 그죠 여기서 이기면 체육관 관장들도 마스터랑 붙을 수가 있잖아 챔피언하고 얘네는 시드네 야청 오랜만이야 진검승부니까 각오해 대결표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금랑 계속 이겨서 단델에게 도전하는 것 루랄 두랄루동과 팀 멤버들의 노력에 보답할 수 없으니까 아 예 연습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확실히 심장은 마구 두근거리는데 그저 시합이 기다려지기만 해요 순무 마지막까지 남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다 마쿠와 스타즈에는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상을 강하게 남겨야 되니까요 아킬 1회전 상대가 금랑이라니 운이 없네요 날씨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더라도 끈기있게 해봐야겠어요 사실상 드래곤 관장이라고 하지만은 드래곤 관장이 아니야 날씨 관장이야 자 가시죠 웨더관장 자 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기분 푸르라고 소원 감사합니다 오 단들 뒤에 수많은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내 소개를 하지 나는 챔피언 단들 사정상 리그 위원장을 대신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가라르 지방 포켓몬 트레이너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나를 위해 최강의 챌린저를 가려주길 바란다 흠흠 파이널 토너먼트에 개체를 선포한다 고 잠깐 아 얘도 참가하지 그러면은 포퓰러 대신에 누구지 여러분 제 얘기를 드려주세요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체육관 챌린지에서 억울하게 실격당한 비트입니다 비트답 로즈 위원장이 추천했던 체육관 챌린저야 이완골 선수와는 풀어야 할 매듭이 있습니다 규정위반인 줄 압니다만 이를 무릅쓰고 부탁드립니다 제 선수 생명을 걸고 승부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다면 트레이너를 은퇴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체육관 챌린저였던 비트 선수가 난입했습니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관장 그걸 받아가지고 참가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지 맘대로 들어와서 이해해달래 그렇게 지금 다 오죠 야 그럼 호부도 와라 야 호부도 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라는 건 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다 엉망이야 올리브님의 부탁을 받아 로즈 위원장님을 위해 소원의 별을 모았을 뿐인데 위원장님에게 버림을 받지 않나 이상한 할머니에게 끌려가서 페어리 타입에 대해 밤낮으로 주입당하질 않나 당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핑크색이 둘러싸여서 페어리 타입 포켓몬으로 퀴즈와 승부를 해야하는 제 처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속을 털어놓는 건 내 성격에 맞지 않는데 챔피언이 난입을 인정했습니다 가라르의 트레이너를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챔피언의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아직 저의 하트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뭐지? 그냥 싸우게 해주네? 뭐야? 체육관 관장 비트가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에스퍼였는데 페어리까지 비트에 입치트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일부러 허가였어 자 입치트는 지진으로 강철 속성 있죠 깡 깡 극수를 맞춰버렸어 칭찬받고 싶어서 은퇴까지 몇걸음 자 좋습니다 철수대학 가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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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대로 써 교체할 수 있으니까 아 얘구나 에스퍼구나 은퇴까지 세마리 뉴턴 왜 그거지 고스트가 있나 뭐지 강철에 강하니까 철수대학 에스퍼 페어리 명상 아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네 선 넘네 그죠 자 아이언 테리 에스퍼 특수공격이라 상성이 안좋긴하지만 에스퍼 특수공격이라 상성이 안좋긴하지만 에스퍼 특수공격이라 상성이 안좋긴하지만 도전 고등 철수대학 레벨업 방어력이 259야 어 좋죠 후금파 좋지 후금파 좋지 이게 사실상 깨뜨리나나 이거나 두배 데미지랑 비슷하잖아 특수네 웃길라고 했어요 웃길라 날쌩마 얘는 패 에스퍼였어 에스퍼니까 에스퍼는 벌레 떡보예하루 가라르 에스퍼 페어리야? 가라르 날쌩마는 달라요 둘이 아니야 그럼 한 배네? 아닌데 두밴데? 두배네? 아니면 한배네? 매지컬 샤인 물방에 좋은 애들이 많다 내가 떡보예하루 자 다음 암석폭? 오 좋아보였는데? 에이 안 돼 막타 이거 막타용이야 그걸 교체하면 돼 이걸로 껍질 깨자 껍질 깨기 빼자 바위광선 음 브림무움 브림무움 헤어리 브림무움 일단 독으로 가자 독 있으니까 여유로운 모습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나보죠 우리 뭠 오 얘 좀 커졌다? 얘 거다이맥스 된다? 모습 변해 거다이맥스 다이 애씨드 가자 전사도 뚱 뚱 뚱 Luiza 혓바닥 한번 내밀고 왉애애애용 혓바닥은 한번 꼭 내밀어야돼 위대한 핑크를 보여드리죠 구리몽 거다이맥스입니다 짐웅 후웅 핑크의 세뇌덨을 써 에스퍼 페어리만 쓰네 이 자식 와우 와우 오오오옹 근데 그렇게 막 뭐 변하는게 없는데? 더다임엑스인데? 한방컷이죠 어? 버텼어?! 이 자식봐 이건 느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 문포스로 문포스 얘 느리대 무슨 볼링핀같이 생긴게 그죠 자속받은 문포스로 밀어 회복략 문포스 왜 문포스 떨어지는 그거 안써 코멧 펀치 왜냐면은 그 강철이 페어리한테 세요 그리고 그리고 머스라고 하는데 그건 안돼 얘는 페어리 에스파라가지고 예스 끝났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페어리에 좋은 점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세뇌됐어요 이건 관장 되겠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졌다 지금부터 챌린저를 은퇴하고 관장이 되겠습니다 오 이완걸 선수가 그의 자랑스러운 팀 멤버가 비트 선수에 도전해서 승리합니다 비트 선수 나쁘지 않은 시합이었어 헤헤헤헤헤헤 은퇴하면 다시 한번 데뷔해봐 관객들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은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자 은퇴하면 다시 한번 데뷔해보라고 만두콘처럼 말이야 가라르 지방에서는 은퇴해도 다시 데뷔하면 돼 가라르 지방에서만 인정되는 룰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두콘도 다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에게 복수만 할 수 있으면 됐는데 지더라도 은퇴해서 할머니로부터 벗어날 생각이었는데 역시 당신은 제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았으니 페어리 타입 체육관 관장을 계속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의 재능이라면 포플러님 정도는 순식간에 뛰어넘을 수 있지만 말이죠 굉장히 독특한 에스퍼 페어리 관장이 되어버렸어요 스타디움은 두 젊은이에게 보내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이완걸 선수 예상받기 시합에서 2분 데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기실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너무 억지다 이거는 스토리가 그죠 그냥 이어받았다고 하고 관장 포지션으로 왔다고 해야지 그래야 너무 잘 그런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왜 그걸 뺐지 준비를 마치셨다면 고트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 자동으로 됐죠 회복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싸웠나 나 하나하나 다 물리쳐야 되는거 아니잖아 그죠 아까 아키리 금랑하고 부탁때매 자자 가자 편성표 이거 그때그때 바뀌어요? 1회전 제1시압 챔피언의 추천을 받은 체육관 챌린저 이완걸 물타입 전무가 야청 풀한테 정신 못차리죠 바우스타디움에서 싸울때보다 몰라보게 강해졌네 역시 무적의 챔피언이야 사람 보는 눈도 챔피언급이라니까 그렇지만 너는 챔피언이 아니고 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너나 단들에게 승리하는건 바로 나 야청이니까 널 야잡아 보진 않겠어 이번에야말로 다이맥스로 이 세상 저 끝까지 떠내려 보내주겠어 후원 감사합니다 챙 야청 갑주무사 야청 갑주무사 뭐야이거 딱새우잖아 딱새우 갑주무사 딱새우 강철이 있겠죠? 강철 무리겠다 소니아가 실망했지만 너의 팀을 살려두지 않겠어 자 이게 한 배 데미지가 되네 그죠? 강철이니까 불이 불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보안을 해줘 물벌레 물벌레? 아 물벌레에요? 물벌레면은 강철 강철로 으깨버리면 되는거 아냐? 강철이 강철이 근데 땅이라서 물에 당해 벌레? 벌레 바위? 격투? 벌레? 물? 헤어리? 전기로 가자 자 해봐 칼춤 버프를 해? 이번엔 끝내버려 방어력이 크게 올라가? 오버드라이브 야청의 부업은 모델이다 갑주무사 물한테 전반적으로 전기가 좋기 때문에 탁시 63렙 꼬치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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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싸우겠습니다 자 아 꼬치족 생선이네요 생선 튀겨버리면 되죠 그치 짠 찌야아아아아아아아 아 좀 아플거 같은데 이게 땅이라서 그쵸? 드릴라이너가 땅이라가지고 아파 좋아 왕콘치 얘도 드릴라이너 있는데 뿔이 있어가지고 얘도 드릴라이너 돼 근데 4배 4배 데미지를 버텼대 체력 뻥튀기 하자 지금 안죽게 하이맥스 땅이 독한테도 세고 전기한테도 세가지고 팥바닥 한번 내밀고 연주 한번 하고 체력 뻥튀기 되잖아 어 안되네 된건가 됐죠 아 나서스 궁같은게 아니야 정해진게 늘어나는게 아니고 빨리하는게 좋네 풀피일때 하는게 좋네 손해내 헬리퍼 비행 비행불 뒤졌다 4배 데미지죠 더 아프죠 다이선더 자속까지 6배 다이선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상황을 볼게요 자 지금 비가 와 아 이게 전기가 더 잘 통하는건 아니네 일렉트릭 필드라서 잠든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요 따끔따끔해서 전기 타입이 엄청 세죠 강영 кап리 이 마지막 다이짱스를 이걸로 끝내버يا 바다로 밖으로 버리자 발가부기! 다이짱스요 왕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볶 얹 거다이맥스다 고 도meurs 쓰고 싶어 uso오오오 오버 드라이브 야총 만두,콘 60 잘 구경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6,960원 역시 전사독이 최고시다 승자는 이왕걸 이번에도 야청을 격파했습니다 너희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커서 파트너를 다이맥스 시켜도 떠내려 보낼 수는 없었어 그러고 보니까 소니아가 너에 대해 칭찬한 적이 있었어 뭐라고 칭찬했었는지 제대로 들어주면 좋았을텐데 지금쯤 까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북 빠졌을거야 결승까지 가도록 해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걸이 야청에게 이겨서 올라가고 뚜송이가 순무를 이겼습니다 순무는 지가 세다고 하더니 어? 챔피언이 목표라더니 광탈이구요 뚜송 순무의 마지막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채두가 마쿠아를 이겼어요 전기를 격투가 이겼고 악타입이 불꽃을 이겼고 서로 상성은 아니었는데 그죠? 그리고 악힐이 금랑하고 붙었는데 금랑이 올라갔어 이거 근데 정해진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대사가 악힐이 1회 전부터 금랑을 만났다고 했잖아 이기는건 랜덤이야? 아 순무가 올라갈때도 있어? 그니까 만나는거는 정해졌는데 오... 누가 올라갈진 몰라 아 나중에 또 하면은 랜덤이래 나 누구지? 다음에? 채두지 채두 누나랑만 하네 채두는 땅이 나가야죠 이거 부서지고 땅 파위 격투? 팍시가 팍시로 그냥 다 밀어버리자 파이널 토너먼트도 이제 2회전 남은 4명의 선수 중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1시야 대장에 난입했던 비트 선수 그리고 1회전에서 상대한 야청 선수에게 승리한 최강의 챌린저 이왕걸 선수 계속해서 까라르 태권도의 천재 체두 선수의 등장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공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라르 태권도 여기 머리도 집단대기로 싹 깎을거야 핫! 루처블! 다녀와 팍스! 당신이 저보다 한수 앞서더라도 전력에 전력을 다 걷습니다! 냄새 때문에 해롱해롱하다 문! 보스! 그런데 6마리를 다 안쓰네 얘네 아! 아 피곤하긴 하는데 한 대 맞고 시작할게 안겠네요 하늘 파기 자 다음 창파 나이트 오리죠? 그대로 싸워 53레벨 창파 나이트 팍시 문포스 문포스 하나로 쭉 미네요 퐁! 사망 까라르 파오린은 엄근진이야 키호퍼스 문포스 그대로 싸워 퐁! 격투 무리였나? 격투 에스포였나? 격투 에스포였나? 문포스! 문포스! 퐁! 사망 탑쥐 문호는 문포스로 철수대 50레벨 철수대 50레벨 철수대 50레벨 철수대 50레벨 철수대 50레벨 F-7 대열 대열 스읍 대열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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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자 이제 슬슬 다이맥스 하죠 다이 페어리 던지고 페어리 손가락 한번 흔들어주고 체력 400 다이 페어리 손가락 꽝꽝꽝 대수의 진도 못췄죠 띵띵띵 체력 405 떡보애루 인천전사도 괴령몬 저도 함께 분발하겄습니다 고다이맥스 모자리 부숴버리도록 하죠 어? 오우오우 오우오헤 Joy 바이베리 어? 어? 옹골창? 거다이 회심격! 반지로 다이사이코 어? 약을 써? 니가 격투가야? 작아졌어 어? 나 여러가지 보여주려고 사냥 사냥을 박치기 다이맥스 버전 썼는데 제가 하고요 다이맥스 다이맥스 애들하고 싸울때는 가봐 아 돈을 많이 못받았네 채두 격파 승자는 이왕걸 감사합니다 당신과의 승부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쳐서 분하긴 하지만 후련한 기분도 드네요 이상적인 승부였습니다 아 그 뭐야 당연한 말만 하네 약..약 써놓고 자 금랑하고 만납니다 또 만나네 아 날씨쟁이 좀 귀찮아 금랑이 좀 귀찮아요 날씨쟁이 동생아 사람을 밀면 안되지 이왕걸 미안 오빠한테 나의 복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금랑님에게 저버려서 말이야 오빠가 칠칠칠 못해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우리들 다 약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동생아 금랑은 정말 강했단다 그렇지만 나도 다이맥스를 사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관객들에게 우리의 굉장함을 보여줬잖니 넌 여기서도 다이맥스 안 썼어? 다이맥스 안 쓰고 또 이길 수도 있죠? 소란 피어서 미안 금랑 선수가 코트에서 기다리고 있어 멋진 승부를 기다리고 있을게 순무는 뭐가 돼? 어? 순무는 뭐가 돼? 드라곤이니까 팍시로 밀까? 아 나도 다이맥스 안 써야겠어요 다이맥스 안 쓸게 나도 안 쓰고도 이길 수 있는 거 알려줄게 왜냐면은 쓰면은 내가 다이맥스를 안 써서 그렇지 썼으면 내가 이길 거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 내가 안 쓰고 이겨버려야 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내가 썼으면 내가 우승했을 수도 있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이완걸 선수가 될 것인가? 챔피언 단델이 라이벌로 인정한 사나이 드래곤스톰 금랑이 될 것인가 1대1에 맞춰서 준비해왔지 자 한번 진주제에 괜히 큰소리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후원 감사합니다 체육관 챌린지서의 나와는 달리니까 약보지 말라고 전에는 이제 2대2로 붙는 거에 특화해서 갖고 왔는데 날씨도 바꾸고 이제는 잘 하기 힘들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보터스 이게 드래곤이야? 드래곤이 왜이래? 가뭄 땅 아니야? 그야말로 다오르는 태양이지 일단 몸포스 써 찡 펑 효과가 별로야 그럼 강철이 있다는 건데? 그죠? 솔라비? 강철기술 쓰지 불이 아 불이 얘 불이야? 이것도 안되냐 구멍파기로 가자 하품 피했죠 뻥 누가 픽시한테 아이 누가 팍시한테 구멍파기 배우지 말라고 했죠? 뭐야 뭐야 안 끝났어? 일단 구멍파 아 나 자겠는데 다음편 자면은 안자는 거 아니야? 아니 파면 안자는 거 아니야? 구멍에서 잘 순 없잖아 어? 안에서 잠잤어 안되네 전부 일단 안쪽 제기네 랩 술라빔 아 진짜 부담이 쓰네 흠 자 회복약 하나 먹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한거 아냐? 어? 저 녀석이 먼저 했어? 난 안쓸려고 했어? 솔라빈 안 맞고 아니 드래곤 관장이러면서 순수 불을 쓰는 경우가 어딨어? 지 타입부터가 구라야, 얘는. 지 타입부터가 구라 아,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사냥을 박치기로 바로 해버릴까? 되나? 아까 땅 파가지고 안됐잖아 비집 아, 피곤하게 하네 분연? 아, 얘는 좀 아프겠다 희치 않게 싸워 저렇게 지저분하게 싸우니까 이기는거야 응? 지저분하게 싸워 퐁 저렇게 지저분하게 싸우는 애한테 단델은 어떻게 했길래 이겼을까? 그리고 쟤 생긴거 봐 되게, 뭐라 그러지? 정정당당하게 막 싸울 것 같은데 지금 비열하게, 그쵸? 이거 드래곤 타입 관장이라고 해놓고 자기 포켓몬조차도 바꿔가지고 내보내 미친놈이야 폭버북스? 딱 봐도 불이죠? 좋지 땅 강철이라서 하나인데 풀을 내보내고 할까? 근데 어차피 똑같으면 천수대야 내보내죠 어차피 이거 한배잖아 포커북이는 왠지 물리 데미지 같단 말이야 이거 드릴라이너를 여기다 쓰는거지 단단하게 하기? 버티는거죠 온골참으로 버텼어요 온골참으로 버텼어요 데미지 주면은 때리면 안되나봐 이거 제가 먼저 때리는데 아 저거 오케이 트랩쉘 트랩쉘 야 온골참 좋네 죽으면 안터지지 플라이곤 아까 키우지 벌레 드래곤 팍시 드래곤 이제 나왔네 치사하게 롬포스 어어? 또 바꿔 바람아 불어라 날씨관장 사망 그 시간에 공격했겠다 그죠? 미끄래곤 그냥 가 진짜 미끄러워보여 독이 있나봐 미끄래곤 독 드래곤인가봐 독이면은 내가 안좋은데 그래도 한배 데미지 아니지 아니지 독은 드래곤한테 좋은거 아니야? 페어리한테 좋은건가? 독은 둘다한테 좋은거 아니야? 매직가드 때문에 이거 데미지 안들어놓은건가? 흠 비 쟤 그냥 드래곤이로 롬포스 근성으로 치료해버렸어 화상을 마술쇼 마술쇼 아니에요? 이정도면 그냥? 관객들한테 날씨 변하는거만 보여주는거? 두랄루돈 뭐하는거야 금랑! 단대를 이겨야하잖아!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겨야한다고 얘 얘 탑으로 변하느네 강철 얘가 좀 짜증나죠 하아아아 으어어 오но 파욕 팡 팝 팝 하지만 저는 다이맨치 쓰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게 해줘야 돼서 다이 스틸 아 없을 것 같은데 살았어 뚝뚝뚝뚝뚝뚝 뚝뚝뚝뚝뚝 뚝뚝뚝뚝뚝 뚝뚝뚝뚝뚝뚝 뚝뚝뚝뚝뚝뚝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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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티일 다이스티일 이쪽 알아들었죠 구멍파기가 힘든데 얘가 먼저 공격했어 치사하게 강철로 공격한다? 강철 불 격투 만두콘 가자 마지막을 해결하는건 역시 만두콘이야 트리플킥 한 대 두 대 석대 사망 급속까지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사망 이게 만두콘이지 상대 두랄루도는 사망했습니다 방어 2 어? 2스택 올려도 안되죠 칼라이비 두콘 칼라이비 오우 나우 결승에서 져서 너무 분하지만 기념으로 셀카는 찍어둘까? 칼라이비 급소울을 맞추면은 방어 무시한대 칼라이비 나와 나의 사랑스러운 포켓몬들이 강해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말도 안되게 강해지다니 나도 나름 젊은 편인데 나보다 더 젊은 녀석들의 성장은 정말 놀라운걸? 그 기세 그대로 단대를 날려버리는거야 빛나는 등번호 17번을 단 이왕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추천장을 받은 포켓몬 트레이너가 추천장을 준 챔피언에게 도전합니다 챔피언에게 바로 도전을 하고 이제 다른 트레이너들은 다 저를 응원할거에요 왜냐면 제가 잘되야지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 그래서 챔피언 끌어내리려고 지금 다같이 안간힘을 쓰겠죠 안녕 정말로 이 순간이 왔구나 특별히 응원해주러 왔지 형과 라이벌의 대결인데 난 누구를 응원하는게 좋은걸까 저를 응원하겠죠 이럴때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역시 이왕걸인가 왜냐면은 지금까지 얘가 나한테 바로 져가지고 다른 체육관한테도 얘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심어줬어 사실은 나한테 한대도 못 때렸는데 펄롱마을에서부터 함께 여행을 떠났으니까 말이야 형을 꼭 이겨야해 너라면 무적의 챔피언도 이길 수 있을 것이야 월해온 맞아맞아라는 뜻이에요 월해온 자 갑시다 네 다 집에 갔나? 경기 지면 먼저 진 사람부터 가도 되는거에요? 집에? 예비군처럼? 챔피언을 지면 백수죠 챔피언은 지면 퇴사입니다 흠흠 흠흠 숙무 숙무 일부러 졌네 어 왔구나 이왕걸 너랑 하고 싶어서 위원장이 대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강행한거야 긴장감으로 뒤덮인 코트 그와는 정반대로 열광하는 관객들 이 모든게 정말 최고야 잘 들어 관객 중에는 그저 누군가가 지는 것을 바라는 잔혹한 사람들도 있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포켓몬 트레이너로서의 모든 힘과 팀의 모든 힘을 끌어내서 승리를 재취하는게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좋다구 나의 최고의 파트너들도 보란에서 활약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 자 그럼 챔피언 타임이야 파트너 리자몽 그리고 동료들이 지금까지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부숴 죽었어 아 처음에 걔로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네 잠깐! 어이 모니터를 봐봐 저건 뭐지? 뭐지? 안녕 단들군 그리고 이왕걸군 가라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블랙나이트를 일으킬거란다 그런데 블랙나이트의 에너지가 너무 흘러넘쳐서 위험한 상태야 어어! 음 음 음 단들군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말이지 음 음 음 젠장 경... 경기를 할 수 없게 됐어 음 음 음 형 이왕걸 방금 그건 너클 시티의 스타디움이었지 로즈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어제 했던 이야기 천년 뒤에 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인 것 같아 아무튼 내가 챔피언인 내가 가야겠어 내가 책임을 지겠어 자 안전한 곳에 있어 지금부턴 챔피언 타임이야 슉슉슉슉슉슉 탁탁탁탁 형 길치면서 너클 시티는 어떻게 가려고 우리가 해결해야 돼 난 형에게 힘이 되고 싶어 그렇지만 너를 이기지 못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밖에 없네 응? 그래 줄 수 있어 로즈 위원장님이 말했던 블랙나이트라는 건 말이야 옛날에 하늘이 검게 변했던 걸 말하는 거지 블랙나이트를 일으키다니 무슨 뜻이지? 여기서 들었잖아 엔진시티 사실 영웅은 두 명이고 검과 방패의 포켓몬과 함께 블랙나이트를 진정시켰다고 말이야 그럼 잠들었다는 두 마리의 포켓몬을 찾아보자고 꾸벅조름숲 역시 이왕걸이야 그래 맞아 꾸벅조름숲이야 그 녀석이 잠들어있는 포켓몬일 거야 펄록마을로 가자고 그래서 각자 소드, 실드 하나씩 갖고 싸우는 건가? 그런 것 같죠? 후원 감사합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구요 누나 어라? 이왕걸 호부? 아차 깜빡했다 오늘은 챔피언매치가 있는 날이잖아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엄마도 참 소니아도 참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로즈 위원장이 대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지 뭐니 네? 꾸벅조름숲을 조사하는 동안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클 스타디움이 검은 소용돌이에 뒤접혔어 블랙나이트라고 했나?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만 괜찮을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단델은 못 만나 길치라서 어딘가 떠내려갔어요 아주머니 방금 블랙나이트라고 하신 거죠? 블랙나이트는 먼 옛날에 가라르 지방을 멸망시킬 뻔한 검은 소용돌이의 이름인데 그러면 이 왕골은 여기 뭐하러 온 거야? 검과 방패의 포켓몬을 찾겠다는 말이니? 그래 이걸 가지고 가봐 기덩? 난 또 한 번에 잡는 마스터볼 같은 걸 준다고? 안녕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보렴 너는 이미 어엿한 포켓몬 트라이너니까 이왕글 또 그 목록하고 이상한 안개에 둘러싸일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도 포켓몬도 강해졌으니까 문제없을 거야 생각해보면 우르를 찾으러 구벅조름숲에 들어갔을 때부터 전설이 시작된 걸지도 몰라 자 한 페이지 추가하러 출발 애국보숭이를 다 2 2 2야 체력이 2 2 2가 최고인가? 고참순으로서 만두콘 짬순으로서 팍씨 다음에 떡보여하러 철숫대야 이순유즈 요즈싱리스 요즈싱리스 뭐야 로드킬 로드킬 할 뻔 탑리스 어잉 어잉 레벨 2야 그냥 가 불쌍하다 파랗고 얘가 암호까우가 되죠 어잉 어잉 변태가네 여기서 페어리 또독아스 나온대요 어잉 어잉 아 스프레이 있어요 스프레이 써야겠다 아 스프레이 어 없다 이따 이따 탄댈 성두지방조차 도착 뭐야? 아 이거 폐허리? 얘는 왜 나타나는거야? 아 그냥 떠 있는거라? 유턴으로 때리고 그건 감산대 잡아야죠 검정차비같아 효과있음 정도로 이 록 지역특산품이에요 또독아스인데 가라르 지방 특산품 또독아스 볼부비부비 지진 근데 이거 하면 죽을거 같은데 전기 제대로 쏟으면 조금씩 비벼 도착 독이라서 안묻죠? 독 아 안잡아 도착 도착 멘탈 허브 헤롱헤롱 상태가 됐을 때 헤롱헤롱이 되게 강력한가봐 헤롱헤롱 방어용 아이템도 있고 뭐야 우르? 뭐야 목나? 헤롱헤롱 얘는 딱 봐도 고스트 아니면 에스퍼죠? 일단 우드 해머 죽어버렸네 칭찬받기 위해서 급수로 맞췄어 깨버렸어 연막 턴 삐삐인형 같은건가? 에이 호브 정말 엄청난 안개야 지난번에 왔을때보다도 굉장해 이제 나타난다 우루워드 우루이드 있다 저 녀석들이 검과 방패의 포켓몬이야 사로잡아서 도구로 사용하자구 우루워드 우루이드 어이 어디가는거야 우린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후원 감사합니다 너희들 뭐하고 있는거야 되게 악해 보이지만 소니아는 이 몬스터 밭에서 그냥 포켓몬도 없이 그냥 헤쳐와 나왔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퀵볼을 던져주라 이곳은 너희 말고 아무도 없었는데 말도 안돼 우리가 본건 환영이었다구 검의 포켓몬 자시안 방패의 포켓몬 자마젠타 아드키몽 꾸벅조름숲의 저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포켓몬이야 그렇구나 누나 환영이긴 했지만 포켓몬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검과 방패도 분명히 있을거야 자 가자구 저렇게 되면 나중에 변사체로 발견되죠 다같이 가야죠 자시안과 자마젠타 조금이라도 고향과 가까운 꾸벅조름숲에 잠들고 있을지도 몰라 흐이잉 쌩 intervention 쐈주캣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인가 봐 이 아이잉 헐 툭툭 봐봐 이 왕걸 뭔가 굉장해보이는 전설이 느껴지는 장소가 있어 옷 오... 검과 부러진 검을 끼워 저기다 자시아는 루시아 몇번째 동생인? 수강 감사합니다 검과 방패야! 전사는 사실이었어 쓱 녹슨 검을 손에 넣었다 뭔 옛날에 영웅이 재앙을 막는 데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검이지만 지금 녹이 슬고 달아버렸다 좋아 나는 방패를 고르겠어 만약에 이거 실드 버전이면 제가 방패 고르는 거야? 이건 너무 낡은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어떻게 블랙나이트를 막을 수 있는 거지? 뭔데 맘대로 가져가냐고요? 난 직원 담당 넌 절개 담당이야 역시 형은 우리 힘으로 도와야지 여기다 꽂고 싶은데 호부야 가자 너클 스타디움까지 갈까? 호부한테 꽂아버려 호부야 뒤지기 싫으면 내놔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왕걸 그리고 호부구나 중요한 챔피언 매치에서 이런 큰일이 나서 안됐구나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거 없던 일로 할까? 포켓몬이 뿜어내는 에너지로 가라루를 구원하려 하다니 로즈 위원장의 생각은 너무 상식 밖이라 이해할 수가 없어 블랙나이트고 뭐고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나는 가볼게 형을 구해야 하니까 말이야 방패를 들고 호부 녀석은 변함없이 덤벙대고 요란한 녀석이네 다른 체육관 관장들과 포켓몬이 협력해서 대피시켰어 챔피언을 그리고 가라루의 모드를 구할 거지? 자 최강의 챔피언과 최강의 챌린저 그리고 그 라이벌이라 블랙나이트도 이제 큰일이구만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네 자 들어가 넌 안가? 자 명심해 너희들이 막으러 갔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면 챔피언은 나라는걸 알았어 컴나 회복하고 가자고? 어? 회복이 안됐네 도쿠가와식 승리법 예 럭키 호부아닌? 아니 드래곤 호부 아니 날씨 호부 드래곤 호부도 아니야 드래곤 몇개 안써 날씨 호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타이마볼 타이마볼 별론데? 일단 이십게사 다크볼? 일단 이십게사 일단 이십게사 다이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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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세요 골드스프레이? 이십게사 골드스프레이? 이십게사 넌 하이퍼볼 20개사 상처약 20개사 회복약 20개사 불회복약 사지마 상처약 조금씩 발라야 돼요 더 빨라야돼 자 갈까? 자 다녀올게 집질 잘 지키고 있어 올리브 못 지나갑니다 이 지랄한거 아니야? 체육관 챌린저 저를 도우세요 아니 도와주세요 제 포켓몬이 갑자기 다이맥스 해버려서 스타디움에서 날 뛰기 시작했어요 다이맥스에서 스타디움에서 날 뛰던 포켓몬은 금랑 님이 아니 금랑 님이 진정시키셨지만 다른 포켓몬들도 모두 다이맥스에서 날 뛰기라도 하면은 지하 플랭트가 붕괴 될 거에요 부탁드립니다 로지 님을 막아주세요 로지 님 깨운 무한 다이노라는 포켓몬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다이맥스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 가라로 지방에 있는 포켓몬 모두 다이맥스에서 날 뛰고 말거라구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망해요 망한다구요 자 호흡 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자 제가 들어갈게요 로지 님을 부탁해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구만 엘리베이터로구만 아 달려가 자 로지는 저걸 왜 깨운걸까 천년 천년 후에 있을 재앙을 막기 위해 왜 깨운거지? 지금은 갈 데가 아니다 권장군 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대로 가다가 형을 도울 수가 없어 한밤 헤헤 어서오십시오 tweaks 무엇을 할 셈이지 체육관 천년장 야 그거 놀라운데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지 잘 모르겠구나 멈출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야 헤헤헤헤 왜냐하면 블랙 나이트 아니지 최강의 포켓몬 무안다이노는 이미 깨어났거든 헤헤헤헤헤 설명이 필요하려나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게는 가라르 지방이 영원히 마음 놓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무한한 에너지를 가져다줘야 된다는 신념과 사명이 있어. 그걸 위해서 나는 무한다이노에게 소원의 별을 주었다. 너클 시티에서 일어난 붉은 빛의 소동. 그것은 무한다이노를 깨우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지. 알겠나? 다시 말해 가라르 지방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내 계획을 방해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다. 대결 날 막을 수 있겠어? 자 하이퍼볼 슈바르고 다섯 마리가 있네. 슈바르고 가라르 지방 가라르 단백질 가라르 탄수화물 슈바르고 슈바르고 일단 유턴 딱 봐도 강철이죠? 슈바르고 냉정하구나. 정말 냉정해. 이런 게 불공평이라고 해야 되네. 담당일진 만트콘 강철 담당일진이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 메가폰 센데 저거? 아 저 벌레 기술이거든? 메가폰 원래 메가폰이야 탕! 한 대 두 대 석 격투가 안 먹힌거지? 에스퍼? 에스퍼가 있나? 벌레? 벌레 강철이래. 벌레 강철 트리플킥 그냥 할게요. 그럼 구멍파기를 했었어야 됐네. 에퍽 음 음 하하 genes 하하 구멍 파기 도 한 베라고요? 왜요? 강철을 품었잖아 다음 누구야? 나 안봤어 너트렴 풀강철이네 이거? 이것도? 그죠? 그럼 트리플킥이지 강철 관장이구만 저자식 철가시 때릴때마다 피해를 입어 내 기술의 카운터네? 아 아파 각압 임파이트를 쓰면 다음에 계속 못싸워 좋지 않아 철수대야는 레벨 60으로 올랐습니다 전자부유 철수대야 부유가 돼 그럼 땅에서 면역이 돼 얘는 진짜 각종 기술 다 배운다 그죠? 기기어르 기기어르 강철이죠? 그대로 써요 만두콘 하나로 담아 박살나겠네 트리플킥 이찬주 이 자식 마비를 걸려고 반동으로 넣어주는 이 자식아 안 한대 두대 3대 수백 사마 갓두콘 황두콘 흐흐우 떡보야르 58 나이킹 나이킹도 강철이죠 한대 한대로 끝났습니다 아 강철에는 강철을 물리칠게 없네 격투가 예였는데 깨트리다 이런걸로 싸워야겠어요 땅 괜찮지 않아 강철에 땅 그죠 철수대야로 가자 지옥 찌르기 안아프죠 자 그거 해봐 강하게 만들어봐 다이맥스 해봐 대왕끼리동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타입을 못잡는 격투타입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앞에 싸우던 피로가 누적이 된거잖아 그쵸 억가죠 억가 전형적인 억가 다이어스 앞에서 몇마리를 제거했는데 그쵸 퐁 퐁 뚱 뚱 아웅 얘는 돌같지가 않고 죽을거같아 무슨 페어같아 페어 펭 황하고 한번 먹여줘 먹여줘보실까 먹여줘보실까 퐁 뚱 뚱 뚱 우와 뭐야 코가 그냥 불사끼같아 뚱 illum 뚱 뚱 뚱 뚱 뚱 뱀 뚱 의미 낙수 용적 효과가 굉장해 무식격상 효과가 아무리 굉장해도 나는 방어력이 250 넘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어 자 이제 가자 순순히 연행돼 범죄자야 홍차 실업공장님 1개월 구독 감사한 것 같습니다 22,800원을 손에 넣었다 역시 대단하구나 이왕걸군 과연 사랑스러운 가라르가 자랑하는 무적의 챔피언이 선택한 체육관 챌린저야 너와 챔피언에서 챔피언 매치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너의 체육관 챌린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단다 한시라도 빨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천년 뒤에 문제를 엄청 다급하게 안달복달하면서 챔피언이 하루 있다가 같이 해결해 보자고 했는데 안돼 오늘부터 해야 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돼 아무튼 연병하면서 지금 막 다 박살내고 있죠 미친놈이죠 뇌에 연가시가 들어간게 아니면 이지랄 못하죠 무한다이노를 깨웠는데 제어하지 못했거든 그런데 챔피언은 시합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나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어 마치 용으로부터 공주님을 지키는 기사처럼 말이야 내가 워낙 연설을 좋아하다 보니 이야기가 꽤 길어졌지만 슬슬 끝내도록 하마 지금쯤 위층의 챔피언이 무한다이노를 잡았을 테니까 말이야 무한다이노 못 잡았을 수도 있죠 못 잡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죠 나한테 져서 너덜너덜해진 호부군도 올라갈거지 그럼 둘이서 챔피언의 모습을 보고 오거라 너덜너덜해졌다구요? 위원장님은 잘 뭘 모르시는거 같은데 나도 포켓몬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구요 위원장님이 개최한 체역관 챌린지를 통해 배운게 있으니까요 바로 도망가 할 말 없죠 자 영감 갔다올게 리프트를 타고가면 된단다 여기에 포켓볼에 뭐 없나? 없구만 혹시나 위원장이 아끼는게 좀 꽁쳐났을까 해서 이왕걸 난 각오를 다 졌어 넌 준비됐어? 잠깐 기다려 회복좀 하고 캠프를 못하네 캠프를 못하네 그리고 좋은 상처약 그리고 좋은 상처약 그리고 좋은 상처약을 철숫대약 그리고 그냥 상처약 만두콩 됐어 됐어 나중에 쓸 수도 있어 지금 체력 어? 삶 더 채울 수 있는데도 낭비해서 했는데도 뭘 지독하게 아껴? 나도 쓸 땐 써 치료할 땐 치료하는 사람이야 헉 얘 봐 징그럽다 괴상해 왕 지금 쫄아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거 같은데? 위험을 감수하고 나를 도와주러 온거야? 정말 고맙다 호브 그리고 이왕걸 늠름해졌구나 하지만 안심해도 돼 무한 다이노의 능력 때문인지 다이맥스를 쓸 수 없어서 애먹었지만 챔피언 타임도 이제 곧 클라이맥스야 리자몽과 챔피언 팀의 힘으로 무한 다이노를 제압했으니까 이제 복주를 막기 위해 볼을 던져서 포역하는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어 레츠 챔피언 타임 아 힘 다 빼놨나봐 포역해서 지가 쓸라고 부엥 부엥 얍 야후 부식 가까이오지마 막아줘 찡 리자몽이 막았어 튀어나왔어 어 하 하 하 하 하 부엥 끄앙 헤비볼을 썼어야죠 내가 몬스터를 해도 저기엔 들어가기 싫겠다 그쵸 아 기껏해서 잡혀죽게 했는데 던지는게 몬스터볼 일단 깨트려 아 불이네 저 먼저 퇴근할게요 버텼어 유턴 용 퇴근할게요 용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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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팍씨 팍씨 팍씨도 불에 약한데 불에 약한데 강철 강철당 좋다 강철당 독 독 드래곤이라고요 강철 딱이네 강철로 막았죠 아이언테일 빵 아이언테일 아이언테일 불 강철이 안좋지만 땅으로 어산 어산 괜찮아 괜찮아 퇴근 퇴근 정철로 퇴근 적트롬 패 페어리도 2배로 달아요 페어리도 일단 구멍 파 대피 안아프죠? 후원 감사합니다 자 올라가 뭐 의미가 없다고? 이 저식들이 왜 이거 잡아야돼? 안잡으면 끝나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부유하기 시작해 거다이 되면은 그냥 잡아도 포켓볼로 잡을 수 있지 않나? 그죠? 뱅 송이 돼버렸어 최종 보스가 있네 무헌 떼이노 다녀와 애국 보승이 뭐야 너무 크잖아 이왕걸 함께 쓰러뜨리자 저 쟤도 나왔네 오르도 왔네 지진 떠있어가지고 되나 모르겠네 기술을 쓸 수가 없어 유턴 잊고 있었어 꾸벅졸음숲에서 검과 방패를 발견했었지 그래 그걸 쓰라고? 알았어 없는데? 아이템을 쓸 수가 없는데 지진 아니 안되면은 쟤 우르라도 잡으라고 너도 검을 꺼내봐 나가 빠졌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지금 도난밭 도난밭 도난당한 꾸벅졸음숲 상황이죠 다급하게 뛰쳐나옵니다 소드가 소드가 저거 같은데 소세지 머리 그죠 왜냐면 처음에 만난게 소세지 머리였어 왜냐면 내가 소드 샀으니까 소세지 머리 만났지 그니까 소드지 소세지 머리 하앙 소세지 머리 쎄잉 오우 씨 멋있다 소세지 머리 와아 그리고 저 얘는 옷 자체가 갑옷같다 그지? 실드네 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캥 주인님 어서 자결을 주인님 어서 자결을 주인님 어서 자결을 모드가 됐고요 같이 싸우는거야 네마리에서 부유의 검 불굴의 방패 불굴의 방패 주인님 어서 오우 네 마리에서 같이 공격하는거 알 수 있어 여기서 지진 지진은 좀 선 맞는거 아닌가 유턴 캥 너무 감사합니다 음 헤엉 노래 좋은데 bait 괄울에 공격력 올라갔다 다 공격력 올려볼 수 공격력 올려볼 수 나 바꾸는대 다이 번 흠 야 효과가 굉장한데 이거 어떻게 버텼지 역시 역시 애국 보승이야 유턴 빗장 때문에 버텼대 이제 기술을 쓸 수 있어 자시안과 잘 맞은 탓 때문인가봐 자 그릴라이너로 상대합니다 가라 철숫대야 2판 4판 태클 우르도 데미지를 입었구요 자 드릴라이너 허수참 주인님 어서 자결을 캥 우와 쎄다 딱 등도 뒤도 안돌아보는 이거 반지 허수탄 찌잉 광패 홍 부딪치기 광패 광패 밀치기 강 가이번 퐁 얘 강철이라서 아플텐데 그죠 아파하죠 울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효과가 굉장했고 약주자 약 다행히 어 같은 편은 못 주나봐 아이언 테일 아이언 테일 아이언 테일 아이언 테일 아이언 테일 소품이라고 생각하자 좀 아껴서 쓰려고 했는데 합쳐져서 앙 캥 진짜 쎄다 진짜 전설의 포켓몬 아 녹아버릴지도 오 옹골참 여기서 옹골 차버리구요 포함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타치면 되겠다 아이언텔 옹골참 몇번 쓴거야 그지? 아무도 안죽고 해피엔딩 됐어 지금이야 이왕골 무한 다이너를 잡는거야 포함 감사합니다 잡지 않는다는 없어 넌 몬스터볼이야 이거 거부했지 평생 여기서 살도록 해 포함 조건 호윙 조건 조건 로 딸그랍 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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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옹 무한다이노 이름이 무한다이노야? 내꺼야 넣은 사람꺼야 얘네도 잡을 수 있어요? 쟤네도? 근데 스토리에 좀 어긋날 것 같은데 쟤를 포켓볼로 잡으면 그죠? 저렇게 영무를 포켓볼로 잡는 게 후원 감사합니다 3일 뒤 신도 포켓볼로 잡았대 로즈 위원장님 자수했다며? 무한 다이노를 깨워서 세상을 어지럽혔으니까 당연한 일이지 후원 감사합니다 소드만 사과서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소드가 더 좋은 건 어떻게 알아? 후원 감사합니다 자마젠타와 자시안 덕분에 무한 다이노를 이길 수 있었으니까 그런 와중에 형은 챔피언 매치를 치르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 있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으면서 뭐 나도 형의 기분을 모르는 건 아니야 형과 이완걸의 진검 승부를 엄청나게 기대했었거든 아 데이터를 다 알려줘서? 챔피언과의 시합은 물론 슛 스타디움에서 열릴 거야 근데 멋있는 거는 쉴드가 더 멋있지않나? 내가 샀으면 쉴드 샀어 근데 안타깝게도 전 소드네요 소원 감사합니다 무한 다이노가 굿 다이노가 됐어 구경하자 얘 대회에 많이 나와요? 독드래곤? 특수공격 197 스피드 161 미쳤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드라곤이라서 그런가? 70 85 이거는 별론에 특수로 때려야 되는데 화염방사 데미지 두배돼 다이맥스 전용 잡기용 다이맥스4 다이맥스 안하길 잘했죠? 와 용감한 성격 이거는 랜덤으로 나오죠 성격하고 이거는 프레셔 프레셔 별로다 그러면 고정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원하는 성격 잡으려면 스토리를 한 번 더 깨야돼? 성격을 바꿀 수가 있대 마지막에 단대라고 한판 붙고 끝나는 것 같은데 이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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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리치자 자 물리치자 떡본은 우리랑 함께 가야지 결승전 슛 여기로 가야지 아닌데? 여긴데? 수원 감사합니다 아 여기야? 여기서 안 싸웠던 것 같은데? 여기야? 여기 아니잖아 엘베로? 웃기려고 해봤어요 단대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저 패면 될 것 같은데 치츠무드 후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거럭 아 이걸로 날아다니는 거였어 그치? 몸에 기계 팩을 달았나봐 암호.. 암호가워한테 까까오한테 까까오 택시 안장 아니냐고? 아 조종사가 여기 타는 건가? 까까오 택시 이거 한번 써볼까요? 떡보에 하루 빼고? 떡보에 하루 빼고? 아니 버릴 수 없어 함께야 마지막까지 함께야 이왕걸 우리는 함께야 볼가이 안주네 볼가이도 화이팅 이왕걸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겠어 이길 거예요 이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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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 단델 불타입을 어떻게 물리치지? 불비에 수원 감사합니다 탈락자 중에 최강자? 탈락자 중에 최강자는 병균이지 하지만 스타디움에 있는 모두가 이렇게 열광적인 건 이번이 처음이야 다들 3일 전에 있었던 너의 대활약 무한 다이너를 잡아서 까라르 지방의 미래를 지켜낸 것을 알테니까 그렇겠지? 전설의 포킷몬 자시안과 자마젠타와 함께 싸운 영웅 나의 무패 기록을 이어가는데 더 할 나이 없이 좋은 챌린저야 아 그거는 패로 안.. 안 쳐요? 무한 다이너한테 털린 거? 저 털린 거? 웃긴 놈이네 얘도 수원 감사합니다 자 무패의 챔피언이야 압도적으로 쓰러트려야만 비로소 챔피언의 강함이 돋보이게되지 자 이왕골 가라르 지방의 역사에 남을 아니 가라르의 미래를 바꿀 최고의 결승전이 될 챔피언 타임을 즐겨보죠 갱! 와아아아 맞았어 난델 난 달 흥 흥 흥 흥 샤이 오오 캐션 진짜 개성하다 구금 너무 좋아서 가끔씩 듣는데 어 뭐지 챔피언이 해야할 역할이지 칼 가르도 킬 가르도 고스트 칼이겠죠 금속이죠 깨트리다 킹실드 바로 아 막아버렸네 2턴이라고 깨뜨리다 깨뜨릴 수가 없네 웃기려고 한건데 뉴턴 탕 아프지 자식아 고스트는 고스트는 악으로 잡습니다 요밖에 없는데 러스트 캐논 세차기 휘두르기 6마리나 가지고 다니네 치사하게 그죠 챔피언 주제 효과가 굉장한 공격이다 너희라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좋아 와 경험치 봐 미쳤어 엑스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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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 같은데 이름이 강철 같으니까 강철당 철수대야 알려주지마 나 이거 안 보고 할 거야 이번 판은 진짜 얘 단델하고 싸운다고 생각하고 엑스라이즈 금속은 맞는 것 같은데 틀깨기 드릴라이너 하면은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금속 느낌이죠 얘도 지진이네 뒤졌다 어 버텼어 하지만 나는 방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헤헤헤헤헤헤 담당 일지인이죠 팡 땅 땅인가 봐 땅 드래곤? 땅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네 근데 교체하는 것보다 바꾸려면은 바꾸려면은 땅이면은 팍시로 가 팍시로 가자 지진 안 아프죠? 룸포스로 한번 지져봐 철 강철 안 맞았어 휴 이거 맞았으면 대가리 꺾였을 텐데 퐁 드래곤 맞네 드래곤 맞네 드래곤 강철인가 땅인가 아무튼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강철이었으면은 내가 때렸을 때 했을 테니까 땅이었을 거야 강철이었으면 내 그 땅 공격에 효과가 있었겠죠 에이스번 에이스번 나와라 불꽃이잖아 그 토끼 스타팅 아 그래서 얘가 그래서 호브가 나한테 상성인 걸 가져갔구나 얘 주려고 적폐 형제들 불은 뭐 담당일진 있죠 벌레바위 다 약점이 하나씩 있네 이걸로 가던가 철수대야로 가는 건데 철수대야가 날 거 같아요 왜냐면은 강철 땅 이게 상성이 돼가지고 하고 나는 땅으로 공격해서 조폐기 한 배로 받고 공격할 때 두배 이상으로 들어가고 자속 붙여가지고 에이스번 얘는 무슨 일본 야구팀 마스코트 같죠 드릴라이너로 개편이 되죠 칭 축구선수 칭 이거 옹골참 안 떴는데 살았네 아 두배두배야 서로 흠골참 아 치사하게 싸우네 청광석파로 쏘영맘이다 쏘하 이왕거래모험 이왕거래모험 이제 끝나 끝났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여기서 만두콘이 나가야지 이게 스피드가 너무 빠른데 근데 주먹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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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맞췄나 알았어 한배 한배 대결 그리고 드래그 불 나올 때 아 다이멘지 써야되나 아니야 포금파 바로 써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세지? 아 스피드가 너무 빨라 치사해 아 두 배인데 얘도 얘도 두 배고 불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아니 불을 막을 수가 없어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떡보야루 떡보야루 하 약올라 아니 서로 치명탄데 왜 먼저 때리니까 내가 불리하잖아 버틸지도? 버틸지도? 버텼어 오케이 멍청한 놈 불공격했어야지 멍청한 놈 소원 감사합니다 퐁 자 아직 안 끝났어 나 둘 남았고 쟤 셋 남았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두비꿀? 리자몽 어떻게 이기냐고요? 팍시도 안 되는데 둘에 둘에 취약하지 않나? 자 팍시나가고요 야 무슨 다이맥스야 아 아 독? 왜 독이야 독이면 안좋죠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버프를 하길 기대해요 그리고 기력의 덩어리를 씁니다 누구한테 쓰냐 불한테 강한 애가 땅을 써야되는데 땅을 쓰려면은 돌이나 땅써야돼 그죠 비행 어 떡보에 하루가 걔랑 싸울때 좋네 크로는 안좋고 일단 만두콘 사기 뭘 봐 왜냐면 봐봐 돌 돌이 비행한테 좋은데 공격당할때는 두 배네 공격당할때는 두 배네 그리고 여기서 살아있을때 턴을 써 기력의 덩어리를 두 번 써 그러면 되죠 철수떼아가 옹골참으로 두 번 쓸 수가 있어 그땐 기력의 덩어리를 이렇게 쓰면은 철수떼아가 두 번 쓸 수 있죠 무조건 옹골참 활용해서 어 독이야? 독이면은 땅을 내보내요 한 명이 살면은 얘한테 쓰면은 기력의 덩어리 또 쓰고 또 쓰고 옹골참하고 또 쓰고 하면은 영원히 나는 싸울 수 있죠 독이니까 땅으로 좋대 지진? 아 나 좀 아프텐데 하지만 물리공격에는 강하죠 수원감사합니다 어 물이야 물, 독이라서 상쇄됐어 그럼 번개없니 물 땅이라고요? 어 홍골참 떴어 또 홍골참 아 또 땅이네 이때 가방에서 기력의 덩어리를 하나 씁니다 하하하 왜 아 왜 걔도 썼어 오 오 국추함의 덩어리야 걔도 썼는데 금랑도 썼다고 땅이니까 애국보숭이가 상대합니다 아 그럼 너도 쓰든가 비난은 잠시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우드해머 이런 애한테 좋혀지고 있었어? 알려주지마 그리고 상성 내가 할 수 있어 독으로 헷갈렸지만 왜 독이 아니지? 독같이 생겼는데 그죠? 독같이 생겼죠 독이 아닐까? 이해가 안다 드레펄트? 드레펄트? 드래곤이죠 드래곤 펄트 뭘로? 팍시로 팍시 죽었네 만두컴 중요한 extrem hook 불신한 낚 lah 과 말 성운 изб의 붙lear 앜 기념 힘들면 드래곤에 아 나 이거 봤는데 드래곤 에스퍼? 드래곤 에스퍼야 그래서 아그로 깡으로 패면은 되고 나도 아프고 맞아 에스퍼 세차기 누르기 견디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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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에스퍼 드래곤에 섀도볼 그럼 감사합니다 리자몽은 불이랑 비행이야 아 리자몽이 문젠데 후원 감사합니다 리자몽이 불에다가 비행이라 공격할땐 불기술을 쓸거아냐 비행을 안쓸거아냐 불에 강한걸 내보내야 되는데 얘를 두배 받고 얘도 두배 받고 얘도 두배 받고 얘는 두배는 아닌데 땅으로 땅으로 패면은 패줄 수 있어 그럼 얘로 가자 아니면은 불을 강철 땅 강철 땅 강철 땅이면은 불 맞아도 한배잖아 그쵸 그리고 나는 스톤 엘지 같은걸로 공격할 수 있잖아 그쵸 이렇게 안타 응? 맞잖아 돌로 비행 칠 수 있잖아 그래서 가방으로 덩어리를 덩어리를 덩어리 그쵸 이겼어 30대 아 근데 이거 아까 연보니한테 두배 데미지 받았는데 땅은 그냥 감소가 없어서 인가? 아 졸려라 소원 감사합니다 아 뭔 또 폭발이야 말도안된술을 하고 있어 레벨 65 안보여요? 풍속성 기술도 쓰네 어 일로 살았어 아 슬프게 하지알려고 옹골참 자체 옹골참 야 기력의 덩어리로 버티고 거다이맥스 빼 거다이맥스 빼 거다이맥스 빼 어설프게 때리지마 기력의 덩어리 사용해서 비행의 전기 비행의 전기 있잖아 독 얘네 전사독이죠 자 다이제트 두 대 맞고 넌 뒤졌다 급수 맞았죠 또 버텼어 하하하하 또 버텼어 또 버텼어 또 버텼어 만두콘 두 번 버텼어 두 번 버텼어 거다이맥스 다 뺐어 혹시 그리고 여기서 구멍파기로 한 번 더 버틴다 안되네 하나 살릴 것 같아 봐봐 만두콘 이거 어? 데리고 다니니까 주인과의 유대감으로 버텼잖아 그리고 거다이맥스 다 뺐잖아 그리고 세수대야가 한 번 해볼게요 인천에 전사독이 있지만 세수대야가 장맨이형 내가 해냈다구 철수대야 뭐야 거다이맥스 난 안써 난 클라스를 보여주겠어 스톤에드 둘 대문자 옹골참 멍청한 놈 난 옹골참이 있다고 옹골참을 내보내서 한턴 버티고 나도 공격을 한다는 이 전략 환상적이죠 비행에 정신 못차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골참 주인과의 유대로도 통한 옹골참도 있고 그냥 자체 옹골참도 있고 폰골참도 있고 수원 감사합니다 러치비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철수대야가 해냈네 방어 274 방어 274 후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저게 챔피언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3만 1200원 상금 하하하하 아 후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시대가 변했습니다 하하하하 포켓몬 여섯마리로 싸우는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챔피언이면 돈 좀 써서 덩어리 좀 사든가 하하하하 옹골참을 활용한 덩어리 공격 상상적이었죠 와 호부도 좋아요 축하한다 이왕걸 인정한다 무적의 챔피언을 쓰러뜨린 네가 새로운 챔피언이야 수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영광이야 네가 이렇게 강해진 걸 보고 나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 미래로 이어질 오늘을 우리 어른들이 보다 좋게 만들어야 하니까 환1202님 1겨울 구독 감사합니다 힘차게 나아가렴 우리가 바라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수원 감사합니다 그니까 왜 질투를 해 어? 아니 이겼잖아 뭐 내가 뭐 반칙을 썼어요? 뭐랬어? 아니 반칙 썼어? 아니 금랑도 쓰는 거야 아 왜 나한테 그래 수원 감사합니다 만두콘이죠 제 시그니처 포켓몬은 만두콘이야 자 고생했다 너도 단델 너도 현실이었으면 바로 졸려걸로 개명당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어 같이 연주한다 어 색깔이 왜 다르지 저거 호우우우 호우우우 아아 혓바닥 한번 내밀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악기 악기팀 얘는 보컬인가봐 후원 감사합니다 무패의 챔피언 시대가 가고 부패한 챔피언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뚱뚱 너무 감사합니다 매미어멈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초의 배드엔딩이에요 잘했구만 여기서 또 땅으로 넘어가고요 고맙습니다 연번이에서 좀 고비였어요 걔가 너무 빨라서 서로 죽창 싸움인데 빠르니까 그걸 하지만 환상적인 판단으로 비벼서 이겼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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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은 보라색이야 이건 아기야 만두콘 버려간거 반성합니다 만두콘 위대함 알았죠? 이제 이거는 드라곤 그쵸? 이건 뭐지? 챔피언 표시인가 이게? 이게 챔피언 표시일거야 아까 그 뭐야 걔 만날때 이거였어 단델 만날때 저 표시 파랑색 소세지 똥개 잡는 스토리도 할건가요? 땡큐에브리원 2회차? 2회차는 뭐가 달라요? 우 릅 맞자용 자 후원 감사합니다 졸렬하다 진짜 대단한 진짜 게임 잘한다는 얘기죠 아 뒷얘기가 더 있다고? 여설란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는거 보기만 하세요 이거 지금 저 자동 저장 됐어요? 저장하자 나 110마리 모았어 좀 커진거 같기도 하고 몸이 그쵸? 나 몸이 좀 커진거 아니야? 후원 감사합니다 뚜루지벌레 헤엑 나 엄청 많이 잡았어 나 좀 걸은것도 있었거든? 안잡고? 맞자용 너무 감사합니다 야돈용에서 염류트 자 이제부턴 제가 다스리는 가라르지방입니다 던짐이가 타격귀가 돼 그리고 얘가 등치도 커지지 않나? 뚱뚱이 되지 않나? 아 걔 그냥 다른애야? 아 난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뀌는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또가스 또도가스 가스가 좀 다르네 픽시 아 토게키스 쏘미안 코뿌리 고디탱 고디보미 유니란 듀란 딱정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6시 20분이라 저도 이제 가봐야돼 자 포켓몬이었고 다음에 이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스토리 볼려면 이거 해야되나? 조금 남았다고? 그럼 난 일단 전화를 하고 올게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만두콘 왜 나를 좋아하니까 버틴거지 감사합니다 요자란 만두콘의 뇌하수치에서 일반 포켓몬 6배 성장오르미가 선 넘지마 후원 후원 감사합니다 장수마일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타입은 불 반감이라 떡본은 한배였다 감사합니다 Meltdown 으 아 아 뭔데 에 으 으 으 으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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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게임 길어 닌텐도 스위치 챔피언이 된 것을 축하한다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란다 마스터볼 어 이걸로 잡을 수 있네 안 잡.. 이거 안 쓰고도 잡을 수 있나요? 소드 단델방에 가면 거다이맥스 가능한 일렙 파일이 있어요 이왕걸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소원의 별은 무한 다이노의 일부입니다 무한 다이노가 깨어나면서 다이맥스를 발생하는 파워가 각지에서 넘쳐나기 시작했죠 그대로 날 뛰어서 가라르가 혼란에 빠질 뻔했는데 이왕걸이 지켜낸 겁니다 다이맥스는 이미 가라르 지방의 중요한 문화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이맥스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 다이노의 힘은 힘대로 사용하면서 무한 다이노는 귀찮으니까 가둬놓고 전형적인 인간의 해석이죠 소중한 문화라고 해서 무한 다이노의 힘을 사용합니다 타이맥스를 연구했던 분이라 그런지 위원장님 일로 고민이 많으신가봐 자 굉장한 볼을 말하는거지 자 잡으러 가자 갔다올게 맨날 잠만 퍼즐러잖아요 밥벌레 계속 자라 그냥 다이노 꼬멍울 꼬멍울들 쭉쭉쭉쭉쭉 단들즉카미 있다고요? 쭉쭉쭉쭉쭉 쭉쭉쭉쭉 단들 방으로 가서 여기있다 이거 요한걸은 몬스터볼에 붙어있는 편지를 읽었다 이 특별한 파일을 너에게 맡길게 다음에 또 뜨거운 승부를 펼쳐보자고 오 불을 드디어 얻었구만 얘 준건데 뭐 도롱룡 포켓몬 얘 아 아 아 불도마뱀? 불도롱룡? 즉 적벽이? 적벽이 거다이 적벽이 즉 돌아온 적벽이 흐하하하 이릉이랑 적벽이 이릉이는 있어요 이릉이도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방망파도 있어요 방.. 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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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방망이 불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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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아 지는 포켓몬에 너? 어? 아.. 뭐 빼지 떡보에 하루를 빼는게 이쁜데 떡보에 하루를 빼는게 이쁜데 떡보에 빼자 아.. 아니 뭐 투표야 시간 오래걸려 가방망 불방망이 그리고 없네 아이템 뭐 줄까? 없네 아이템 뭐 줄까? 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오오 오오 반짝 깔아주자 불방망이 개체값 확인은 어디세요? 이미 챔피언이에요 저는 자 잡으러 갑시다 배틀타워 세번 깨야됩니다 뭐야 얘네 파랗고 파랗고 은하에 잡아 퐁 아 귀찮아 어? 얘 잡아야 돼 뚜루지벌레 이리와 마스터벌 고고 뚜루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터져요 뚜루지벌레 오오 도감 업데이트 도감 업데이트 저거 행사기간일 때 잡으면 뭐 좋은 거 있나? 악명높은팀킬러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골드스프레이 골드스프레이 가자 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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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쏙쏙쏙쏙 쏙쏙쏙쏙쏙쏙 뭐야? 어? 얘 좋은 거 아니야? 2홀브 어잉 어잉? 아 뚜루지 벌레 진화래 피크 2홀브도 맞게 사천 받아서 사천 연마 이홍의 숨결 레벨 몇이야? 불꽃 없니? 공격이 특수공격이 더 높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불꽃 세레랑 어? 벌써 진화해 불방망이의 모습이 리자드가 됩니다 못생겨지기 시작해 만원우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LSDUD414님 만원우원 감사합니다 버다이 파일이래 얘도 잡자 그냥 포켓몬 대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포켓몬 하는 사람 있나? 어? 여기 안 잡혀 어? 센데? 어? 옥냥이 단델급? 얌얌님 레벨 높다고? 퀵몬 왜 안 돼요? 바퀵몬 바퀵몬 아 처음만 되는구나 성태훈이랑 붙으면 순도 멋있게 찍힌다고요? 나 쎈데? 아 진짜로? 기러기 덩어리 나는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그정도로 쎄? 그정도로 포켓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호부야 파괴광선 이펙트가 딱 황금 전설 카드급 이펙트인데 그걸 안 보고 오늘 접는다니 너무 아쉽다 무슨 일로 온 거야? 너도 잡으러 온 거니? 자시안과 자마젠타가 잠들어 있던 숲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적격이거든 이상하네 우승 축하해! 네가 가라르 지방 최강이자 무적인 형을 이겨버릴 줄이야 하지만 조금 믿어지지가 않아 이완걸은 정말 대단해 그래서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나와 승부해 주지 않을래? 왜? 왜? 대가리 깨놔야겠는데? 아직도 서열 정리가 안 됐어? 이 정도 했는데? 어? 아 좀 불쾌합니다 사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이 자식 자 붙어 호구의 포켓몬 7차 혁명 얘는 으깨질 수가 없어 이미 으깨졌거든 뇌가 없는 수준이야 여섯마리 꽉 쳐서 데리고 왔네? 깨트려서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꽝 손방어 야 남아 난 vais 이완 와 안 다는거 봐 딱다한거봐 아무 예 딱다한거 봐 이오놈아 와 개기는데 니가 먼저 먹었다 야 호브 니가 먼저 먹었어 더이상 나한테 어떤 비난도 해선 안돼 니가 먼저 시작한거야 굴벅망이 21호 암흑가워 교체하자 비행이니까 전기 포함 감사합니다 긴장감 긴장감 긴장감이 너무 싫어 왜 그런줄 알아요 시간을 엄청 오래 걸리게 감사합니다 pozw 짜 두산가르기 잔만보 담당일진있죠 만두콘 한번 맞아봐 한대 두대 석대 사망 다음 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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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같죠? 장르 2 비행히죠 오바드라이브 사망 또 꺼내봐 우르가 그나마 제일 잘 싸우네 인텔리레온 그대로 싸워 노력 마치기 고동파 왜 쎄지? 애국보승이 66 불방망이 29 찌르성계 그대로 싸 물로 완전 바꿨네 땅인가봐 땅인가봐 땅 보금파 그냥 가 보금파로 밀어버려 겉풍광선 약할텐데 겉풍광선 엄재적 겉풍광선 너 진짜 잘못하다가 너 죽일수도 있어 진짜로 너와 나는 이정도로 실력차이가 있었구나 몇번을 알려주는거야 이정도의 실력차이 무적의 형 무적의 형을 이긴 이왕궐을 내가 이길수는 없는건가? 어쩐지 시끄럽다해서 와봤더니 너희였구나 이왕궐 챔피언이 된걸 축하해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네 이런곳에서 뭐하고 있는거야 조수일은? 사실은 말이지 호부 난 더이상 조수가 아니야 정식으로 박사가 됐거든 소니아 박사 호옷 너희에게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함께 모험하면서 너희 덕분에 가라르의 역사를 좀 더 알고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포켓몬에 대해서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으니까 이건 내가 쓴 책이야 사인도 적혀있는 레어템이라고 자 중요한 물건 나는 이미 발메일에 줄서서 샀지 고마워 사인해줄게 후원 감사합니다 소니아 박사의 역활약을 기대해줘 존경스러워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아 뭐 아 알았다 녹슨검과 녹슨방패를 돌려놓으라고 온거지 너희가 계속 가지고 다녔으니까 말이야 아 딛고보니까 그렇네 갖다 놓을 생각 전혀 없었죠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자시안과 자마젠타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왕거리 숲에 부름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든 것도 어쩌면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어 검과 방패를 돌려놓채그 검과 방패를 돌려놓으면 얘들이 다시 나타나고 이것을 미끼를 미끼로 활용해서 통발처럼 몬스터브로 가두는거야 자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거지 도와줘서 고마워 그 보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줄게 자 놨다 치고 좋아 이왕걸 같이 돌아가자 소니아 누나는 어떻게 할거야 나는 좀 더 숲을 조사할 생각이야 파워스톱 스포 탐색 머신이 반응하고 있네 이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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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소란스럽다고 생각했더니 누가 봐도 검과 방패야 이랜 이랜 까라르의 역사를 쓴 소니아 박사님 아니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제 책을 읽어보셨나요? 영웅 뭐지 얘네? 얘네가 그 영웅인가? 어? 영웅인가 봐 물론이고 말구요 인터넷에 리뷰도 남겼습니다 거짓투성이에 불쾌하기 짝이 없는 책 따라서 별점 1점 뭐라구요? 거짓말 같은 거 쓴 적 없다고요 에이 누나한테 실례잖아 제 이름은 소도 내 이름은 실디 우리야말로 까라르의 순수한 혈조 셀러브라이디 당신들은 대체 정체가 이런 이런 여기 있는 걸 그 말로만 듣던 검과 방패 아닌가요? 이렇게 불결할 수가 그야말로 거짓된 검과 방패 맨손으로 만지기가 꺼려지네요 그리고 만져 어이 맘대로 가져가지마 방금 막 돌려놨다고 이 검과 방패를 빌릴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딴 사람은 훔쳐가면 안돼 우리는 그저 떨어진 걸 추웠을 뿐입니다 이것들이 누구의 물건인지 증명하실 수 있을까요? 에이 증명은 못하지만 자시안과 자마젠타의 소중한 물건이란 말이야 이런 이런 평민 주제 생각보다 고집이 세군요 승부해드리죠 셀러브라이디 이 소도가 상대하겠습니다 포켓몬 트레이너 포켓몬 트레이너 소도입니다 창파나이트 격투 격투는 어떻게 한다? 페어리로 쌓인다 유턴으로 빠져나갑니다 때리고 교체할 수 있다는게 좋죠 얘네는 도전 안해 dazzling 와.. 데미지마 뭐야 효과가 엄청나게 센데 속성 붙었으면 되게 센 듯 문포스 킹 호원 감사합니다 소독 화염방사 근본이죠? 90 불꽃세를 대신 화염방사를 배울게요 90 데미지야 미쳤어 철수대야 쌍검킬 고스트 고스트 강철 불방망이는 레벨이 좀 딸릴 것 같고 만두코는 격투라서 안되고 땅으로 비벼야겠다 쌍검킬 드릴라이너 공격력이 좀 후달려 방어 형태라 안아프죠? 칼춤 퐁 퐁 이베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방망이 35대 진화할 듯 갑주무사 갑주무사는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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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이었나 곤충 강철이었나 이어가 이어가 연기 철수 너무 스톤 내지 꽝 급수에 맞췄어 유규 해피 바로 들어가죠 절각참 격투인데 격투면은 드릴라이너 강철 악투죠 하지만 땅이 있기 때문에 1배로 받았죠 깜짝패기 자 다음 소돌아서 격투나 검같은 강철 뭐 이런거 쓰나 보다 불방망이 벌써 32레비야 갑주무사 교체 아니 그냥 써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죠 바로 스톤 내지 기습 아 안아퍼 저 방어력은 진짜 대단하다 응 방어력은 대단해 물건이야 이 자식 진짜 270 넘어 야호 오잉 이럴수가 나의 포켓몬이 16.8번 돌려주겠습니다 저의 귀여운 산책용 포켓몬을 쓰러뜨릴 줄이야 하지만 제 아우는 손쉽게 승리한 모양이네요 하하하하 비웃는거 봐 하하하하 비웃는거 봐 미안 이 안걸 다 졌어 하하하 소년이야 무슨 고민이라도 있습니까 승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하하하하 그건 그렇고 형님 혹시 저 녀석 무한 다이노를 제압한 자 아닌가요 잘 살펴보니 우리의 공적을 가로친 그 꼬마로구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자는 선조님들이 그려진 위대한 벽화가 부서졌을 때도 현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잠벌바들 우리 일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벽화를 벽화라면 자시황과 자마젠타의 유적이 숨겨져 있던 그 벽화 말인가요 그걸 부순건 이왕거리 아니거든요 지금은 일단 물러가도록 하죠 다음에는 더 강한 포켓몬으로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그럼 굿바이 기다려 녹슨 방학표를 돌려줘 녹슨 검은 놓고 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호브가 저런 녀석이 미칠 줄이야 조급하게 승부하는 것 같던데 그 때문인가 라이벌인 이왕걸은 챔피언이 됐고 자신은 노릴 목표가 없어서 이 녀석도 고민이 많은가봐 그건 그렇고 소도와 실디라고 했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브레시마어리 연구소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자 그럼 나중에 보자 어? 여기서 못 잡아? 한번 가서 해야 되나봐 얘기를 자 여기죠 박사마을 박사집 어라? 소니아 박사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내 조수야 연구가 바빠져서 도움을 받고 있어 로지 위원장님이 모으던 대량의 소원의 별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녀가 척척 정리해주고 있거든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 이런 유능한 사람이 나중에 그 자기의 야망을 결국은 드러내면서 폐약질을 부르죠 그래서 나중에 후속작 보스에요 이런 애들이 흑화해 처음에 박사를 너무 따랐지만 박사와 자기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 알고 자기 맘대로 좋아하고 자기 맘대로 실망해서 흑화해서 자기 맘대로 보스가 돼 만나서 기뻐요 자 이리 와봐 파워스퍼 탐색 머신인데 기억하고 있지? 다이맥스를 할 수 있는 장소 까라르 파티클이 많은 장소에 반응하는 장치인데 빙고야 녀석들과 가까이 있을 때 어쩐지 머신이 반응했거든 파워스퍼 탐색 머신의 반응을 쫓아가면 실속 콤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칠디와 소도의 앞글자를 따서 실소야 부르기 쉬워졌지 까라르 지방 여기저기 설치한 파워스퍼 탐색 머신에 접속! 또다다다 뭐해 이거 어디있다는 거야 아 이거 터프마을 여기로 가 터프마을 했어 예상 이상의 반응이야 장소는 터프 스타디용 다이맥스를 할 수 있으니까 반응을 보여도 이상하지 않지만 이정도로 높은 수치는 비정상적이야 실속 콤비와 무슨 관계가 있는게 아닐까 챔피언으로서 이런걸 가만히 두고 있진 않겠지 걔는 단데를 이제 때려치고 이제 그냥 딴 데 갔나? 딴 마을 갔나? 딴 마을 운전면허처럼 좀 따기 힘든 지역이 있고 따기 쉬운 지역이 있거든요 따기 쉬운 지역으로 또 갔나? 챔피언 따기 쉽게? 뭐 알로라 같은데 가봤나 봐 후원 감사합니다 자 가야겠네 어? 여기 뭐야 이런데 포켓볼이? 바로 여기서 날아갈 수 있나? 공중택시 쓸 수 있나? 못쓰지? 나가야지 후원 감사합니다 채.. 한 번이라도 챔피언을 하면은 연금을 주나? 자 안녕히 계세요 공중택시 고통 관장 다 깨야되는건 아니겠죠? 9시까지 해야잖아 그러면 공중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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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공중택시 쉬게 하겠습니까? 채팅창 봐 난 분명히 오래 걸린다고 했음 난 분명히 오래 걸린다고 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단델 기려기 덩어리 파밍 중 소니아의 책 그러면은 이걸 한번 쓸 수 있나 볼까? 철수대야 배울 수 있고 방망이가 구멍 파기 배울 수 있어 알죠? 필수 교양이죠? 아 이거 좋대니까? 왜 이렇게 싫어하지?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심술난 거 같아 맞죠? 깨뜨리다 격투 아 이것도 필수 교양인데 터프까지만 깨죠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할게요 어? 너는? 오 챔피언 와주셨군요 꽤 여유로운걸 새로운 챔피언은 다이맥스보다도 큰 거문이군 싫은 말이죠 두송님과 시범 경기를 하는 도중에 트레이너를 할 수 없는 다이맥스 포켓몬이 난입한 거 있죠 관객과 스태프들은 모두 피난시켰어 깡 아니 북쪽에 있는 관객들 모두 피난을 마쳤어요 들리시겠지만 다이맥스 포켓몬은 아직 날뛰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직스럽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DLC 길지 않아? 내일 그리고 좀 늦게 켜요 오후 2시쯤? 빨간 녀석이랑 파란 녀석을 뒤쫓다가 덧붙이 스타디움에 녀석들이 들어가는 걸 봤거든 그래서 뒤로 밟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래가지고 무시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돕고 있었어 그래서 말인데 미안 녀석들을 놓치고 말았어 DLC 30분이면 깨요? 다이맥스 포켓몬을 얌전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왕걸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4명이서 잡나보다 가자 그래도 이거는 좀 관장들이 많이 유기적으로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캐릭터를 조금씩 잡는게 좋네 소드쉴드는 캐릭터가 좀 잡히니까 내가 따라간다고 도움이 될까요? 모두의 발목을 붙잡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긴 해 길 찾는 일에는 자주 망설이긴 하지만 갈거지? 에.. 엘에세일 칠종칠금이죠 일곱 번 혁명 다 실패해가지고 이제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짱 그래서 이 유턴을 하면은 정신을 못차려 잔에 쟨뚜뚜 하 이제 다양해졌로 조립 일단 이런땐 가장 통 배운 보안 다이노 써보라고요?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써볼게요 펑펑펑 페어리 사망했네 얘 경험치 많이 줄텐데 그러면은 강철 땅이면 한배잖아 톡 곡으로 가자 그리고 조각을 써서 경험치 많이 해주니까 살리자 추함의 조각이야 뭐야 네가 썼어? 야 다이맥스 얘가 썼어 역속..역속인데 싫다 진짜 내가 쓸거야 내가 쓸거야 가로막구리 가로막구리 독찌르기 독찌르기 바이아크 아니 챔피언 한명이야 관장 두명인데 어? 어? 위아래가 없네 얘가 어? 다.. 다이맥스 어? 어른들 먼저 맛보시라고 어? 드려야지 지가 낼름 젓가락질을 해? 근본도 없는 놈? 단델에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 잘해주면 안돼 무규 기러기 조각을 써서 다시 돌려놨습니다 아 풀 풀 스타디움이니까 풀이 나오나보다 그쵸? 그거 맞춰서 내보내면 되겠다 좋아할 수가 없네 두송님은 여전히 다이맥스를 싫어하시는군요 조금 전에 다이맥스는 뭔가 기묘했어요 근데 다이맥스를 싫어하는데 랜덤으로 하다가 두송이 있으면 좀 웃기겠다 트레이너가 없었어요 게다가 포켓몬 자신도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당황해하는 느낌이었다구요 다이맥스는 보통 다이맥스 밴드에 포켓몬이 반응해서 발동하니까요 하모니에 노이즈가 있었어 이왕걸림은 뭔가 느끼신게 있나요? 있어요 위화감을 느끼셨군요 이 포켓몬의 트레이너도 보이지 않고 수수께끼가 끊이질 않는 사건이네요 이 아이 이 아이는 터프 체육관에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데 지가 쓸라고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레어 리그 카드 자 줬다 치고 넌 날 따라와 잠깐만 잠깐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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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이맥스를 진정시키셨군요 리그 챔피언이군요 하하하하 아 왜 여기있어? 너희들 역시 여기있었구나 녹슨 방패를 돌려주라고 이런 당신 물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설사 당신의 물건이더라도 돌려주지 않을 거지만 말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내가 제일 열받는 줄 알았는데 더 열받는 놈들이 있었잖아 누구시지요? 관객과 스태프는 모두 피난시켰을텐데요 새소개를 한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셀러브라이트니까요 뭐? 그건 그렇고 당신 뭡니까? 보리 모양도 이상해가지고 게다가 온몸을 흑백으로 꾸미다니 난센스네요 형님 예의 없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하는데 말이지 그렇지만 실험은 성공한 모양이구나 아오야 네 물론이고 말고요 다음에는 좀 더 강한 포켓몬을 다이맥스 시켜보도록 하죠 그래 물론이고 말고 자시형과 자마덴타의 본성을 폭로하는 거다 뭐 어쩐다고? 얄미운 챔피언이여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이맥스 포켓몬을 날뛰게 할 겁니다 멈추고 싶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꽁무니를 열심히 쫓아다녀 보시죠 음 셀러브라스틴 가버렸어 기다려 이 소동은 너희가 꾸민 짓이야? 여전히 노이즈하구나 그렇지만 녀석들이 도망간다고요 함정일 가능성도 있어 아무 준비 없이 쫓아가는 건 반대야 그렇지만 알았어 네 알았어요 잘 생각했어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녀석들이 포켓몬을 강제로 다이맥스 시켰다 말하는 걸 들어서는 거의 사실이네 근데 스파이크 말은 어떻게 다이맥스 하지? 그게 없는데 어? 용서할 수 없어 녹슨 망패를 돌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왕걸 두 손님 두 사람을 막아야 해요 좋았어 어디로 가는 걸까? 일단 바깥으로 나가자구 앗 찾았다 이왕걸 큰일이야 터프에 가라르 파티클 반응이 안정되는가 싶었더니 이번엔 바우 스타디움과 엔진 스타디움에서 막대한 양의 까라르 파티클이 관측됐어 그건 그렇고 터프 스타디움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다이맥스한 포켓몬이 날 뛰었다고? 이번 일이 실속 콤비가 한 짓이라고? 액쓰니에 누네 응 호부 그리고 두 손님까지 어째서 터프 스타디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긴 스파이크 마을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전직 체육관 관장이니까 어디에 있어도 이상할 건 없죠 그보다 다른 스타디움에서 다이맥스 포켓몬이 날뛰고 있다고 했습니까? 네 터프 스타디움과 같은 반응이 다른 마을에서도 관측되고 있어요 아 페어리로 가면은 걔 비트 있겠다 그죠? 마리가 걱정되는구나 아 스파이크 마을은 괜찮은 모양이에요 반응을 보이는 건 바우 스타디움과 엔진 스타디움 뿐이에요 포켓몬을 제멋대로 다이맥스 시키다니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 이왕걸도 그렇게 생각하지? 저 뒤에 초록티 아저씨 무슨 은둔 고수처럼 있네 마치 전전년 전전 챔피언같이 챔피언같이? 그렇게 나와야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지 실속 콤비는 내게 맡겨줘 위치를 알려줄테니까 우리는 다른 스타디움에 도와주러 가볼까? 너의 끈기를 시험해보도록 하려 똥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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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으 쉬게 해주겠습니까 거야 아 희귀 카드 아 알았어 뻥뻥뻥뻥뻥뻥 으흡 이 감옥 간 사람 것도 봐도 되나? 감옥 갔잖아 마쿠아 체두 마리 비트 금랑 로즐 코플러 순무 순무 열정적이죠? 야청 단델 악힐 호브 없는데? 아 악힐이 두 개라고? 아 그러네? 결과에 상관없이 승부 자체를 즐겨 성적은 부진하지만 악힐 본인은 매우 강하다 대충 싸워놓지만 인자강이야 그래서 포켓몬끼리 안 싸우면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면 악힐 이겨 체육관 챌린지에서 우르들이 무너뜨리는 건초롤은 하나에 350키로나 되지만 악힐은 거뜬히 굴리고 다닌다 이를 따라서 우르도 굴른다 너무 굴러서 체육관 스타디움 밖으로 탈출한 우르를 뒷쫓는 악힐과 멍파치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뒷쫓는 것이 터프 마을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야 350으로 그냥 굴려 막 근데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예요? 선택하고 버릴수도 있나봐 아 레어카드네 반짝거리네? 왜 버릴수 없지? 아 이거 일반 사람들 것도 받을 수 있나봐 그죠? 아 이거 일반 사람들 것도 받을 수 있나봐 그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챔피언 그리고 좋은 걸로 내 와봐 챔피언은 뭐 할인 뭐 이런거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즈 회사님 거야 자 갑니다 불방망이 반짝가루 맹화 AP가 HP가 줄어들었을 때 불코타입 위력이 올라갑니다 레벨 1 아니고 5일때 만났네 방망파 몰라요? 불질렀을 때? 철수대야 얘가 미쳤어 아재들은 이렇게 든든한거 좋아하죠 몽골차면 그거 너무 좋아 공격 200 넘었어요 얘가 방어가 은근히 좋아 그리고 쓸데없는 특수공격이 없어 알차 체력이 좀 부족하네 영난 체력 스피드가 빠르네 이 스피드가 좀 저리다 크으顯 고르단 Rapid 이 스피드가υχ 정리 정리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거? 정리 기능이 없어? 그냥 검색 해야돼? 귀찮아 선 넘네 쏘영이 거 보여줄까요? 쏘영이가 혼자 막 뭐 하고 있는데 나보고 중간부터 나보고 하려는 거야 뭐 하는 줄 알아요? 정리하고 있어 난 그래서 이거 왜 정리하지? 검색하면 되는데 정리하는 이유가 있었구만 양탈 사운드라이 상대 사운드 눈빛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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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크게 해서 하네 풀 땅 박스 격투 비행 박스 물 악박스 아직 포함 안된거 하다가 말아가지고 얘네 이름이 커비야 루미 물악박서 지지 고미 도지 얘 원래 동주라고 했는데 내가 동주라고 하니까 도지로 바꿨어 가재놀이 하비 우지 또 달라 우기 우지 조금씩 달라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이름이 스미 지규 이건 뭔지 알아요? 내 카포에라 보고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사탕 엄청 먹여가지고 키웠는데 둘 다 얘 떴어 시라소문 그리고 바로 처박아 놓고 또 진화시켰어 보보랑 구미 백 보기 티타 타이탄 가자 의비랑 의미 유리 나라 부니 도미 도미 아 여기서 꺼냈었구나 알기 때문에 애들이 땅이 없어졌어 땅을 다 써가지고 벌레 벌레 키주랑 버디 메지 주미 로라 주아 샤모니 로서 주티 디디 얘도 잡았네 박 어 나 이거 갖고싶은데 마냐 솜 루트 이건 뭐야 무스 나루 호호박 카드 뭐라 마니아 미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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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스 나루 호호박 그리고 도구를 주워올 때가 있어서 이 능력이 되게 좋대 그리고 맨날 쓰던 게 있었는데 악타입이 있거든 여기서 쓰던 거 어디다 놨지? 스타팅 포켓몬의 12.5% 확률로 여아가 나오는데 저걸 뽑았네요 여자야? 악타입 주력으로 쓰던 게 있었는데 어디 갔지? 주력으로 쓰는 거 그 악타입 있거든? 훔쳐 후에서 진화한 거? 걔 어디 갔지?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개가 되게 좋다고 했어 왜냐하면은 도망을 못 가더라도 개가 있으면은 무조건 도망 성공이라서 아 아 키오미 집에 있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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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ft 의미한 아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카드 없어요 이거 언제 찍었지? 난 이거 못찍었지? 음.. 난 안 꾸몄어 cgmd님 5,000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